자 아무 설정도 만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아직 못하는 비의 거짓을 제가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도 되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도 구경하는 건 좋아하지만 사지도 않았을 거야 저번이랑 시작 똑같으려나? 오 소리 좀 큰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심장에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아마 싸울때 소리가 아이템 확인 일단 확인해볼까? 아 지금 모습 예쁜데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예쁠 것 같다 이 옷은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에이 어우 그래 이 옷은 예쁘다 압세사리 오 해리포터가 됐는데 으으 이게 뭐야 이거 첫 번째 보스 얼굴이잖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못생긴 건 싫기 때문에 배고파가 됐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부산 재민이가 다시 시작하네 등불 벨트 선택 아이템 사용 그리고 한동안 키 외워야되는거 좀 빡세겠네 활성화 아이템 사용 이게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면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달리기가 안되나봐 아직은 달리기가 안되나 무기를 고를 시간 아 그때 그때 이거 이거 썼었잖아 이거 손잡이에 이거 날 썼던거 같은데 일단 시작은 이쑤시개 친구 가 났겠지 아냐 이걸로 합시다 기본이 제일 좋은거 같아요 기본 오우 오우 잠깐만 기본 공격이 아우 기본 공격이 잠깐만 왜 주먹으로 싸우지 야 어 아 아 이게 주먹 어 아 오케 아 오케오케 소리 너무 큰가요? HP 사용하는 펄스전지 최대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다 이게 물약이죠 이게 오케오케 이거라고 달리기 키가 뭐지? 호강의 피 잊지마시길 아이고 이게 뒷걸음질 아 근데 이거 오르기안 여전하군요 이렇게야 굴러지는거 구르기 연습을 좀 해야되겠어 카샤 팩트 페이불총맥 일단 올라갑시다 뭐야 적의 공격을 가드로 가드로 막아낼 수 있어요 성공하면 피해는 감소되지만 스테미나가 소모된다 아 이거 막아도 맞다 피 소모되는 거였죠 퍼펙트 가드가 발생하면 성공하면 피해를 받지 않고 스테미나만 소모된다 과연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 적의 무기를 파괴시키거나 그로기 가능상태로 만들 수 있다 모두가 카샤 아아 아아 스윽시 옴 에잠 페이불 조용히 해야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 자고있는데? 엄마 아빠 자고있는데 소리질러줘? 오우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아 자꾸 삐를 누르네 좋아요 이런데 꼼꼼하게 아 이거 피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가방열기 이런거 없나? 어? 잘못 눌렀는데? 뒤에서 이걸 눌러준다 죽어라 이따씨 죽어라 이따씨 흠 승객의 쪽지 누구는 이 쪽지를 본다면 무조건 역을 벗어나 탈출해 특히 이 대기실 쪽은 절대로 가지만 정직 큰 인형이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걸 봤어 문을 잠궈두게 됐지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못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막을 순 있겠지 어차피 살아남기엔 늦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누구든 사라져 여기 있던 사람들 무섭겠다는데 다시 도전 도전 아 뭐지? 쓸데없이 피만 깎이고 해리포터 잘생기긴 했네 해리포터 느낌 나네 여기도 있다 에로 에르구 조각 에르구 조각 아니 백어택 표시가 떴는데 아 이거 어떻게 누르는거지 꾹 누르는건가? 아 감금장치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잠금장치 크라트 곳곳에는 잠금장치로 잠겨있는 문과 사다리가 존재한다 잠금장치로 잠겨있던 문을 열거나 사다리를 내려서 지름길을 연결할 수 있다 감금장치로 봤어 좋네 이걸 열 수 있다는건가 아 쇼컷이야 쇼컷이야 오 헉 쟤 쟤 저 녀석 저 녀석 악몽이 생각나는구나 여기가 이거랬지? 아 아 아 악 이걸 눌러서 어 그로기를 만들러? 아 악 아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포션도 부족했는데 죽을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오히려 좋아 첫 보스 컷 첫 보스라는건 진짜 완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보스 말하는거 맞죠?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맞죠? 그 불 내뿜는 그 친구 반문조건 예 아 이리와 아 이녀석 오 뭐야 여기도 있었네 아이템은 다 먹었으니깐 이녀석들만 처리하고 가자 너 또 와서 때릴 거 생각하면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과자 억, 억, 억 잠깐..잠깐만.. 아, 아 앙구의 시작인가 아우, 씨, 찰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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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우 됐다 오케이 그로기인 상태 적의 정면에서 어 어 이거 이거 반면에서 아 그렇지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어 됐어요 몰라요 뭐 더 적어진건지 뭐 난이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전히 못하는건 똑같아서 판단을 잘 못하겠네 어딜 봐야 돼 여기.. 여기는 여기서 열 수 있나?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나? 이게 나이인데 아 아 열쇠 어떻습니까? 아 오케이 잠깐만 이쪽에 문이 있었나? 어디에 문이 있지? 아 여기 여기 여기로 나가면 되죠 험불 못하게 하기도 낫지 아니 너무 어려우면 또 사람들 안해요 진짜 이런 게임 초반에 너무 어려우면 진짜 고인물들 빼고 게임 안해 게임 안해 그거죠? 저기 오답불 스토커? 오 오 오 오 오 Puppet doors will exceed danger estimates. Please reduce Puppet numbers or reset dangerous rafters As we are, we are not strong enough to beat the puppets But if I lend my power to this stargazer for a moment Gather ergo, clever one This stargazer will make you stronger But the stargazer's strength doesn't last forever So be careful with anything All right, let's go ahead and go to the hotel. Hurry up Level up will be done. This time, it's a very good time It's not a good time It's not a good time It's not a good time Let's look at the stargazer's strength Now, it's not a goo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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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Hold on Hmm Since they've been here It's not laser Light It's not a good time Yeah 아 피가 너무 아깝네요 자 천천히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봐요 저 위에는 뭐니? 뭔데 찍혀져 있는거야? 아 어딜 가나 아우 씨 아 극도 올리나 이거는 진짜 어딜 가나 댕댕이가 문제에요 댕댕이가 벨트 아이템 사용 아 이거 이건 지금 쓸 아직 쓸 필요 없잖아 갑시다 아 이거 근데 데모도 게임할 때 한 5시간 걸렸거든요 아니 아니 이거 오 됐다 아 아 뭐야 아니 미친 저 자식이? 야 너 너 이리 와 어디갔어 뭐야 뭐야 어디갔어 얘 어디갔냐 알구나 아 아 아니 미친 이걸 왜 맞아 아니 이 자식 팔이 좀 기네 이걸 내가 왜 맞아 개 혹한데 아 죽어라 이 자식아 내가 여기서 또 우측을 짤고 아 여기 좀 위험한 아저씨 나오고 귀찮아 아저씨 나오고 누가 봤냐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아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아 어 여긴 어디지 아 여긴 어디지 아 봤으면 또 먹어야지 누구는 어디냐 이쪽 길 옆에 길이 있었나 아니야 일단 저쪽 뒤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일로 가자 뭐 욕심을 내 죽으면 다 없어질 소울을 뭐하러 모으려고 4 어 근데 피 다 깎였네 어우 나 정말 뭘 모아야 늘릴 수 있었더라 마시는거 피통 늘리는게 뭐였지 파밍을 좀 해야되는데 어? 저 아저씨 아이템 없었나? 이런데 잘 봐야되 이런데 있을거야 이런데도 아이템이 없네 아 소울게임 잘 안가네 소울은 저런데 가면 꼭 하나씩 있긴 했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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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은 다 내가 알고있다 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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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더 몸무게 낫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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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기도 하고 내가 이쪽에서 왔지 이쪽이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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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 망했다 이게 뭔 소리지? 페이블 촉매해 어떻게 했더라? 무기를 어 이게 뭐지? 무기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손잡이가 무기 내구도 무기 내구 무기 내구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건 이대로 두고 무기 내구 무기 내구 무기 내구 이 길이 여기 원래 있었던가? 어 여기 원래 있었던가? 어 어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잠깐만 무기 내구 무기 내구 지금 돈이 일단 이걸 사고 이걸 사고 이걸 사고 칼 칼 교체를 어떻게 어떻게 했더라? 그때 써봤던 무기 느낌으로는 확실히 무기 무기를 어떻게 그거 했더라? 장비 변경 여기다가 장비 변경 어 이거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 이걸 눌러서 혼잡이 변경을 어떻게 하지? 변경 변경하는거 어떻게 했었더라? 지금 못하나? 교체를 그때 알려줬던 것 같은데 지금 교체를 못하던가? 아니야 그때 교체하고 들어갔었어 그쵸? 아 맞다 맞다 여기서 하는게 아니다 맞아 여기서 했었다 여기서 하는거였다 여기서 했던거 같은데 여기서 했던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레벨업을 하구요 체력 체력 하나 더 올리고 오케이 219정도면 그 다음에 이거를 해제를 하구요 일단 장착해제하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아 가방 표시 전환? 아닌데 표시 전환 표시 전환 아 가방 안에 집어넣고 해야되나? 아이 그것도 아닌데? 아니 헷갈려줬겠네 이거 그때 여기서 안했었나? 여기서 안했었던거 같애 이 다음 보스에서 했나보다 이 다음 보스에서 했나봐요 원래 그랬던거 같애 까불려 아 오우 쉣 다시 만났구나 롱타임노시 아직도 다들 여기 깨는거 고군분투하고 있나? 여기 깨고 넘어간 사람 있나? 지금 한 3시간 지났으니까 한 2시간 3시간 지났을텐데 오우 야 나 무기없이 들어왔어? 아 잠깐만 미친 미친 아니 맨주먹으로 어떻게 써놓은거야 오가람에 가이드고 나왔어 하하 하하 아 미치겠네 아 한번 떼? 해로볼게 오우 야 잠깐만 의외로 주먹딜이 센데? 오우 의외로 주먹딜이 센데? 오우 의외로 주먹딜이 센데? 오우 의외로 주먹딜이 센데? 오우 의외로 주먹딜이 센데? 전쟁에 나가는데 총이 없이 나가는거랑 똑같은거잖아 전쟁을 하러 가는데 총 없이 나가다니 아니 아닌가? 내 지금 가방 안에 있는거 아닌가? 어? 아 그치 있지 장비로 이동 아 이렇게 착용했어야 했다 맞다 아 진짜 개 어이없네 아 다들 앞서 나가셨군요 아 나 이거 오래 걸릴거같아 지금 키부터가 지금 키부터가 아 이거 막 막았었던가? 그랬던거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이거 뭐 어떻게 알겠지? 아씨 아 아오 아씨 기다리지 말아서 아 하지 말았다 아우 아우 아아 잠시만요 전지 하나만 차게 해주세요 아아 잠시만요 아 전지 언제 찼니? 때려야 찼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젠자 그치 때려야 찼지 아 맞다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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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다 케이블 아치 어떻게 썼더라? 아! 끊겼어 크림 파이팅 페링이 옛날보단 좀 쉬어졌다 나 그 때 정말 지옥이었어 페링이 그 때만큼 빡세진 않네 나이스 첫번째 금방 깼죠?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근데 원래 여러분 근데 진짜는 솔직히 진짜는 그거야 2번째 보스 아시잖아요 2번째 보스가 진짜인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неᴉ라이나 나가서렸나? 패링이 반대쪽 있네 패링이 진짜 그 다음꺼가 대박이야 진짜 일어나는 애지 어 아니네 어 으흠 어 죽었어 어머 이내 영국을 그때보다 좀 패링을 많이 만진 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는 이거 말고요 다들 이거를 좀 불편해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그때랑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구르기 구르기 느낌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좀 불편해 했었잖아요 아이씨 구르기 이거 개불편하게 만들었네 이래가지고 구르기도 만지고 패링 타이밍도 좀 조정한 것 같네 호텔클 아트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뭐야 최고의 호사 영원히 기억될 하루를 엄청 좋은데인가 봐 5성급 호텔인가 봐 호텔 스크리티 익스클루즈 패링이 우흠 난 어차피 오토메일 달고 있는 냉게닌이니까 오토메일 달고 있는 링게닌이야 링게닌이야 오토메일 달고 있는 링게닌이야 링게닌 맑다시와 링게닌 첫번째 거짓말 난 인간이다 난 인간이다 구라 하나 쳤어요 지금 게임의 이름에 맞게 오 그래픽 너무 예뻐요 첫번째 구라 아임 휴먼 뭐 이런 비슷한 노래에 게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비슷한 노래에 게임 있지 않았나? 뭐지? 오르간 노래 아냐아냐 자 어디서 나왔지? 오 새로운 컷신이다 오오오 어... 처음부터? 인형의 몸에 박았어. 밑에는 이런 거 없었죠? 뭔가 느낌 이상하다. 한국사람 이름으로 다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게임이. 인형이 갑자기 사람들을 패죽이고 사람을 다... 저... 저 분 안에 있는 게 사람이구나. 그렇게 내가 눈을 떴구나. 디렉터. 역시 디렉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지. 나왔다. 이쁜 누나. 어? 또 뭔가 그때보다 바뀐 거 같은 느낌인데? 옷 디자인? 넌 너무 행복해. 저는 소피아. 소피아. 넌 기다리고 있어. 너를 찾고 있어. 네? 네? 오케이. 제펫도를 먼저 찾아라. 보유한 에르고로 소피아에게서 레벨업이 가능하다. 레벨업을 통해 원하는 능력치를 성장시킬 수 있다. 지구력 하나만 올릴까? 좀 걱정되니까 지구력 하나만 더 올립시다. 하나만 딱 하나만 올리자. 오케이. 제미니. 제미니가 누구야? 제미니가 뭔데? 제미니가 누구야? 제미니가 뭔데? 제미니가 뭐지?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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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건가? 그. 가비스 같은 느낌인가? 해중시게. 최상의 때 상태로 돌린다. 안녕하세요. 그때 옷을 주셨던 아리따운 여성들.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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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대한 거부감이 없네 이 형에 대한 거부감이 없네 오호 옷 주세요 오케이 주세요 아버지 먼저 찾는게 목표였죠 아 근데 이 옷 지금 옷은 특전이지만 이 옷도 마음에 들었는데 솔직히 이 옷도 마음에 들었거든 좀 귀엽잖아 마린룻 그치만 특전 구입한 사람으로서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네 아쉽다 특전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쁜데 상점 주인한테도 말 걸어주고 상점 주인한테도 말 걸어주고 아이고 얘도 제니? 제니네 이름이 제페토가 나한테 줬다고? 뭐였지? 아 팔이다 팔 아 오케이 오케이 리저남 왼팔에 장착하는 특수 장치이다 각 리저남마다 고유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리저남을 개조하여 다양한 형태로 리저남을 활용할 수 있다 베니니의 공작 기계를 통해 개조가 가능하다 드디어 얻었다 제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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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확인해봅시다 뭐가 있는지 일단 무기 강화 월석을 가지고 유제니를 통해 무기에 나를 강화할 수 있다 나를 강화하면 무기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어떤 날은 특별한 월석으로만 강화할 수 있다 특별한 무기들은 그런가봐요 일단 월석은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 구경만 하고 손잡이 변형 손잡이 기술에 대해서 소재를 바꿀 수 있고 근데 동력의 크랭크 기술의 크랭크 이런걸 구해야되네 크랭크라는걸 구해야되네 손잡이 자체도 강화할 수 있네 일단 가고 일단 가고 어... 네 아래쪽을 먼저 갔었죠 호텔 위쪽은 나중에 구경하고 가자 아 여기가 연습장이던가? 아 여기 연습장이구나 호텔 뒤쪽으로 나가야되네 키야아 호텔에 플랜디나에게 아이템을 구매하는?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거지 왜? 여기 뭐가 있었던가? 여기 뭐가 있었던가? 문을 연다 아 여기도 여기 구해야되고 아 여기선 갈 수가 없네 여기도 잠겨있고 여기도 잠겨있고 여기도 잠겨있고 여기도 잠겨있고 약간 단단히 잠겨있다 이게 약간 국룰 멘트인가 봐 열쇠가 없어 열 수 없다 뭐 이런거라든가 아니 뭐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이런거 써도 되는데 단단히 잠겨있다 맨날 똑같아 항상 단단히 잠겨있대 가자 맞아 이쪽 문이 열리지 않는다 진작에 알려주던가 아버지 찾으러 갑시다 아버지 찾으러 갑시다 아이 미친 아씨 칼라에 갈려고 했는데 미친 잘못 눌렀어 아직 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 다시 모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나 뭐 강화는 하고 왔으니까 아 여깄다 그래 여기 교체할 수 있는거야 여기 근데 리저담 교체라고 떠있네 아 여기 말고 교체할 수 있는 곳은 또 따로 있었어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 눌렀어 괜히 피 깎였으니까 자 다시 굳이 여기서 피가 깎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케이 고르마무 어 재쌤 뭐지 야 Invвал은 EST 여기도 엘리시 함께 영웅 일제일을 잘 안으로 있던 것 같네요 어허허허허허허호 꼭주인형이라고 하는구나 아직은 열수 없군요 일단 거리를 좀 돌아다닙시다 뭐야 몇 마리야 3마리야 이리와 강아지부터와 이리와 왜 왜 깨웠어 깨웠어 오 오씨 오씨 아 스태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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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뭐지 이게 오 뭐야 프레임? 이게 뭐야 방어 파츠 슬롯에서 장착하는 이게 뭐지 아까 이런거 있던데 아 여깄다 아 아 잠깐만 물리피해 감소 어 물리피해 흡수 오 오 제일 좋은 거자다 좀 무겁긴 하지만 오 좋은 반지 지금으로선 좋은 반지 아 이거 수제품으로 나오는구나 어디갔어? 아겠다 지금으로선 좋은 반지예요 오케이 어우 어우 빡세기 조절이 어려웠나 아하 오케이 한 바퀴 스윽 돌고 아 잠깐만 879 이거 잘 봐야되는데 위에가서 바로 싸우는거 아니겠지? 오케이 말하기 무섭게 아 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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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큰일날뻔했네 오케 어 뭐 쟤 안먹었네 내가 자 사다리 쑹 사다리도 내리고 내려간 다음에 쑤욱 됐다 이거를 먹고 두 마리니? 일단 이걸 먹고 아 벽 아 벽 아 벽 오케 오케 됐고 좋았어 좋았어 아 리전함 내가 봤을 때는 저 잘 안쓸거 같아요 3키로도 의수 안사용했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야 솔직히 있으나 마나야 있으나 마나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오오올라가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뭐야 두 마리다 아니구나 얘가 총 쏘는 애구나 이루와 이루와 어디로 가는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이쪽인가 어 나왔구나 니녀석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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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허 아 미친 어 오씨 얘네서 때리는 타이밍을 모르겠네 아! 아잇 아 제발 아잇 다행이다 어우 죽을 뻔했네 아 근데 이 안에 어떻게 갔냐? 피가 이거밖에 없는데? 죽을 뻔했네 아잇 네 기억에는 어디서 많이 튀어나왔는데? 여기 어 그치 그치 와라 이 녀석 와라 이 녀석 와라 이 녀석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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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yal 그 가 이 뭐 그런 느낌인데? 항상 경계를 하면서 가야돼 좋았어 이렇게 하나 먹고 위에 위에 있는 녀석을 피해 달려 아씨 어디에 이상한 화장실 솔같은걸로 공격을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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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 너 말구요 너 말구요 별의 조각이 나오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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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 보스를 2레벨 보스를 아니 그 친구를 빨리 만나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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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피가 아 아 왜이런 쓰읍 쓰읍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자 오 일자로 잘 달려 아 아씨 이 자식이 어디서 쇼티를 어 뭐 여기도 뭐가 있네 아하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사람의 심리를 너무 오 파이프 주웠다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하는 배치인데 미끼 뭐야 어 빨리 새로운 무기 만들고 싶어 구하고 싶어 어우 정말 어우 근데 난이도를 좀 많이 낮췄다 원래 여기 지나갈 때 총알 난사해서 난리났었는데 총알 난사하는 걸 없애네 아 말하기 무섭게 총알 총알이 아니구나 뭐야 이 녀석 그래 이걸 던지는 녀석들이 저기에서도 던졌었던 것 같아 망했네 벌써 다 썼네 어 이거 오는 길에 다 써버렸네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 이게 무슨 일이야 망해버렸네 아 여기 중간 버스 있는데 미쳤네 아씨 아 아이고 아이고야 아 저 친구 여기까지 나오던가 돌아가네 좀 아들 준 cans 허어 학 숨 악 아니 벽을 뚫고 공격하다니 이 나쁜 자식 아니 뭐야 이 복도 긴 줄 알고 들어왔時 Combine 악 아니 벽을 뚫고 이렇게 공격하다니 이 나쁜 자식 아니 뭐야 이 복도 긴 줄 알고 들어왔더니 어 아 기네 나의 루이즈 내 보물 샤를로트 어디에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거리는 이미 죽은 것 같아 침묵뿐이야 아마도 아마 나도 곧 다른 화삭병 시체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도 난 기억해 당신의 노래소리 샤를로트가 그림책을 보던 풍경 그 모든 게 그리워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당신과 샤를로트를 대성당에 피난 보낸 걸 거야 이 모든 악몽이 다 끝났으면 좋겠어 당신과 아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며 하지만 이젠 무리겠지 사랑해 루이즈 부디 그곳에선 안전하길 이거 다 읽으니까 그거 주네 감정표현 주네 다 쌓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X 누르라니까 다 쌓아놓고 아까부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쓸모가 없어졌네 보셔도 없는데 쟤랑 어떻게 싸워요 자 막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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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오 됐다 괜찮아 1트잖아 1트 엘트! 지나갈 수 있어 아니 엘트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난이도는 많이 낮췄지만 죽는 곳은 여전히 똑같구요 죽는 곳은 여전히 똑같아요 죽는 곳은 여전히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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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가 아 여기 스템이 나 스템이나 떨어지는게 진짜 불쾌하네 슈옥 어 아하하하 고정시켜야지 고정 고정을 시켜야지 아아 가는 길에 가는 길에 포션 쓰겠네 망했네 자 전기 전기 조심해 전기 던지는 애를 조심하자 오케이 걔만 조심하면 돼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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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부터 공격 원래 안했는데 공격하네 아 일단 하나 먹고 태워 태워 아 아 이거 눌렀어 미친 아니 이걸 왜 한번 더 눌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채워서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거 뭐하는거 이걸 두시고 이거 뭔데 여기 아 반대쪽이잖아 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아 그때도 이랬던거 같은데 아 아 그래도 잘못 올라가서 쳐맞았던 기억 이런식이면 채우고 가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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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칼에 맞아서 날라가지 않았어 어 뭐야 또 있어 아 또 있구나 아 최대한 채우고 간다 는 하나도 못 채웠죠 저 녀석 때리고 채우면 돼 오케이 어 저쪽에도 있네 먹고 먹고 올걸 점프 점프라는 개념이 있었던가 일단 먹고 올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거야 깔끔하게 보이는건 다 먹고 가 깔끔하게 보이는건 다 먹고 가 깔끔하게 보이는건 다 먹고 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거라고 하지마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거라고 하지마며 뭐 에르구 조각은 다 먹어야지 뭐 여기도 있었네 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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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다크 소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먹었으면은 레벨을 팔때 써야하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저축 본능 때문에 어차피 잃어버릴 소울 레벨업 할 때나 쓰자 사실 뭐 있어봤자 크게 소용이 없어 죽으면 잃어버리는 거 잠깐 딜을 좀 돌아줄래? 니 뒤때리는 거 가능한지 보고 싶은데 아 2,300원이나 있던데 아씨 올리고 깔걸 아 내 소울 다 잃어버렸어 어 아니네 소울 안 잃어버리네 야 이런 갓겜 이런 갓겜이 어딨습니까 다시 죽기 전까지는 계속 갓 유지가 되는 이런 갓겜 갓겜이야 미쳤어 갓겜입니다 갓겜 보이세요 남아있어요 2,200원이 남아있어 2,300원이 다시 뭐하나 했더니만 갓겜이요 전에는 잃어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에는 잃어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남아있네 맞아요 데모 때는 잃어버려서 하 다시 모으면 되지 이랬는데 어서 오질 수없어 제 라인으로 찾아올라 여기로 와 차려 차려 떨어지지 말자 아 이제 저기 뛰어가고싶은데 안싸우고싶은데 가다가 처맞겠죠? 안죽이고가면 안죽이고가면 처맞겠지 아 뭐야 공격하는거 봐 아 아 맞춰 오 오씨 아우씨 아 이렇게 거지같은건 어우 진짜 뒤질래? 여기 있지 않니? 여기 왜 안나와? 아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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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전 대모든 여기든 똑같네요 대모가 낮아지는 뭐합니까 사람이 똑같은데 여기 있구나 갓겜 나이스요 뒤돌아 있으면 안될까 얘 안된다고 안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오케이 됐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활용할 줄 알죠 다행이다 한 번에 잡진 못하지만 생명의 아뮬렛 오케이 이게 그거 올리는거였다 부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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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일단 돈이 많으니까 우리 호텔 갔다가 오자 어쩌면 돈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정화를 하고 여기 올리고 와도 상관없으니까 무기 변경이 아니 내 기억에는 그 2레벨 2레벨이 안다 여기가 이동해볼까요 이동해볼까요 리전함은 지금 갖고있는게 없으니까 오케이 주택 내부지 갑시다 아 아 가자 여기 여기 위치가 여기 위치가 아 앞에 총 쏘는 녀석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자식들을 그냥 아니 이런곳에 자꾸 숨겨놔 무슨 공포영화냐고 미치겠네 아 생명의 에뮬렛인가 얻었는데 그거 업그레이드 안했네 다음에 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너 있을줄 알았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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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부터 잡아요 아 아 아 죽어라 아 똑바로 똑바로 간다 아 아 아 무서워 죽겠어 어 이거 마우스 마우스 키보드로 해 아 아 됐다 아 아 이거는 무서워서 안되겠어 떨어질까봐 아 아 아 저리 가 베니니의 크라트 명소가이드 이건 뭐지 연금술사의 다리 연금술사의 다리는 번화가인 엘리시온 다리 거리의 다리이자 크라트 시청으로 가는 중심지이다 다리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연금술사 조직의 표식인 친정한 우로보로스 가 새겨져 있다 이는 연금술사의 시의 강력한 특권층일 연금술사가 시의 강력한 특권층일 뿐 아니라 시 곳곳에 막대한 기부금을 지급했음을 의미한다 플라트 시에는 이런 활발한 기부문화 덕에 어디서든 명사들의 이름이 새긴 지역을 보일 수 있다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모토대로이다 이런건 뭐 굳이 안봐도 될 것 같고 이 그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맵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어 나비 나비 지퍼들 그게... 버터플라이? 에어컨이 그렇게 리액팅하는거야 나비 나비 따라가 이거 뭐 있지 않았어 않았던가? 없죠? 나비 어디가? 나비 어디가? 나비야? 거기 내려가는 길을 나비야? 나비야 어 나비가 저기서 사라졌는데? 차원에 나비가 때때로 출몰한다 모나드의 등불은 나비를 감지할 수 있으며 붉은색을 밝혀 나비의 위치를 알려준다 어... 아 나비를 때려야되는구나 아... 나도 때릴걸 아 뭐야 나 나비가 무슨 좋은 곳 알려주는 줄 알고 아씨 저거 이제 안나오잖아 저번에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씨 저번에 나비에 대한 설명 없지 않았나? 저번에도 나비 못 잡았던 것 같은데 왜... 개까비 저번에 다시 안나오겠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 아기? 그때 그 이야기 그대로군요 언니 그대에게 못 찾았던 것 같은데? 그때에게 못 찾았던 것 같은데? 그치? 더 이상인 것 같은데? 더 이상인 것 같은데? 저장된.. 더 이상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손이 인형 손인데? 이제 봤어 그 사람이 인형 손 그 사람이 인형이 되는 병이니까 지금 손이 인형 손이겠지? 아 그런가 봐 애기 어 잠깐만 두렵습니다 동찰 아저씨 나타나는 그 구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났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죽게 생겼는데 아 아 에이블아치 그냥 쓰겠습니다 아 아 경찰관 무기 얻었어요 아 오케이 이거는 보니까 아 아 아 개손해봤네 이 앞에 죽지 말아야 되는데 뭐야 가려워 가려워 껍질을 벗기면 바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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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네 아냐 일단 그냥 가자 아냐 그 그 저기 뭐냐 생명 아 두번째 보스가 당나귀고 세번째가 이었구나 아냐 아냐 내가 갖고 있어서 어 손잡이 변형 이건 이건 됐고 아니네 장착되는건가 아 악세사리였나 악세사리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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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조각 아까 그 녀석은 어디있는 녀석일까요? 최대 HP 증가 아하 아 장비 아하 착용하는거였군 괜히 일로 왔고 어디갔어 착용하는 악세사리였군 제가 헷갈렸네요 아니 아니요 당신과 얘기하지 않고 이동하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경찰관은 이겼다 했더니 헛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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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었어 헛된 공격이었어 가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아 아 아 아 여기서는 피를 깎고 갈 수 밖에 없나봐 고찬네 와 저 방향 바꾸는거 봐 진짜 아 앞으로 안가고 슬쩍 옆으로 코너링 코너링 미쳤다 코너링 전이석 주의고 갈까 하샤 죽어라 나 지금 이거 켜져있지 켜져있는거지 오 아 또 나타나네 가두구 패기 감춰진 월서 오 나왔다 아 이거 그거네 아까 그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강화용으로 쓰는거네 나비도 계속 켜놓고 다녀야되네 아 슬쩍 슬쩍 올 때가 됐는데 어 어 아 맞다 중간 버스 잡으면 없어지지 참 옳지 수천명 전지 옳지 수천명 전지 여기가 숏콧인가? 좋았어 숏콧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인가? 저쪽은 아닌가? 오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네 오 여기가 그 다리? 난 난 이 안에 뭐지? 아 들어갈때마다 항상 날이 서있어야되니 이거 내 참 편안하게 들어가지도 못해 어 아니고 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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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구한다 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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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which 여기도 아 음 혹시 다пис지만 어디에 어휴 다행이다 저거는 어 긴급보호도 있네 저거는 건들면 안된다는걸 우린 알고있죠 끝날때마다 갈아주고 좋았어 어 어 저 아저씨 오 근데 되게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어우씨 아 이런애들은 다 패링으로 잡아야돼 아 패링으로 잡아야돼 이런애들 아이 진짜 어어 오빠 미쳤네 어우 아씨 조졌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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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당해 적당해 괜찮아 적당해 적당해 도대체 너 가지 맙시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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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o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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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레레레레레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하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저 갈래요 그냥 그냥 어디까지 쫓아오나 오케오케오케 아휴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라 아 근데 저기 바로 보스인데 아 이거 하나 먹고 그냥 보스랑 싸워서 지어봅시다 연금술사 다리 도착 인형들 모두 말살아라 인형들 모두 말살아라 인형들 모두 말살아라 파파 마이 파파 아이고 인형들 모두 말살아라 인형들 모두 말살아라 말살아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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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柔이좋 너가 피해를 아우 느리게 하는거지 미치겠네 아우 느리게 아우 잠깐만 나 피 좀 아우 씨 아 안 돼 두 대만 때리면 되는데 두 대만 때리면 먹을 수 있었는데 아 개깡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아 또 여기서 가야돼 또 여기서부터 가야돼 아 나 진짜 사다리가 어디 있던데 어디 사다리가 있던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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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이 녀석들을 모두 잡았다간 아이고 이 녀석들을 모두 잡았다간 아이고 이 녀석들을 모두 잡았다간 뭐야 방금 뭐 떴는데 이거 뭐야 아 대화하지말고 아 또 좀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네そう 독점골이 이상 가면 안 따라오겠지만 어떻게 로맨이 엑시 어우! 어우, 진짜... 우와, 타이밍 맞추기 드럽게 하던데 엇박이라가지고... 아우, 씨... 미치겠네... 아! 아, 얘 백으로 어떻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아우, 씨... 사과... 사과도 미쳤네... 아우, 나 미쳤네... 큰일 났다...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미쳤버리겠네, 진짜... 빨리 갑시다... 아우, 씨... 아우, 씨... 내 기억엔... 저 친구... 다 후두를 패지 않고 끝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내 기억에는 그랬는데? 뭔가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지나갑니다 겨우겨우 잡았었나? 아씨 저건 야필 저기있는거야 아! 아아! 아 조졌다 잘못 눌렀어 아씨 나중에 먹는걸로 할게 어차피 죽으면 똑같은데 아니 몇대를 때리는거야 이 거지같은 놈아 저렇게 연속으로 때리는거 없었잖아 아씨 아씨 망했네 아악! 눈을 보여라 이녀석 왜 니녀석이 둘 다 죽을거야 그럼 뚜껑을 아우씨 근데 등 등을 공격을 흘렸던걸로 기억하는데 아우씨 망했네 어차피 이거 죽어야 되겠다 아우씨 군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싸워야되나? 네 등딱지를 어떻게 했는데 아니 저 녀석 뒤잡기 어렵네 살짝 그 살짝 뒤일때 모양이 딱 뜨는데 그때를 노려야되는데 그때가 안 노려지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데모 버전 때는요 다른 애들 잡는데 시간 다 썼는데 이 녀석을 진짜 금방 깼거든요 근데 오히려 봉편에서 이 녀석한테 오래 묶여있네 아 아이 B가 아니라 A 지금 뒤잡는거 어렵네 핵이라니요 전 지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는거 처럼 안볼 순 있지만 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 이번엔 저쪽이니? 아 원래 528이었나? 그랬나? 어 그랬나? 다시 먹으면 되지만 그랬었나? 그치? 그치? 맞다? 여기가 내려칠 때를 내려서 이 친구 가까이 부쳐어야 됐던걸로 오케이 아! 아 왜 티 안뜨냐고? 한적 뭔데? 피해 아 왜 티! 아니 티 왜 저렇게 뜨는데? 아이 미쳤다 아이씨 이거 뭐 가야되있나 아이씨 사거리 아 마땅히 하면 안되는데 얘도 됐다 아 한 번 성공 아 아아 뒤지게 생겼네 아아아아아아 뒤지게 생겼네 미치겠네 끌렀다 아 아하 쓰 으 으 으 으 진짜 미치겠네 그냥 토 나오네 정말 이거 뒤잡이 한 세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음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비는 나비도 지금 하고 있나? 아 나비는 나비는 하나? 모르겠네 나비 소울게임 좋아하잖아 아 아 그래요? 역시 소울게임 매니아가 안하고 있을 리 없지 나비짱 하고 있어요 아하하 돈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까 그거는 뭐지? 왜 돈을 안 잃어버렸을까? 죽으면 돈 잃어버리네요 84원 됐어요 나 2,200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참 84원이라니 아까 2,200원 다 어디갔어 뭐거나 말하네 이거 와라 와라 녀석 아 요ли 빨간색 쳐내면은 그거 뜨는데 한번 도전해 봤는데 안되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 버렸어 아 미친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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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에 채에 아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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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을 노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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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제발 떠나 제발 제발 됐다 그렇지 그렇지 기회를 봐서 때리는거야 두번 둘 셋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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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슬라이드 뭐야 원래 이런거 있었어? 슬라이딩하고 날려 아씨 제가 저쪽 벽으로 붙으면은 때릴 수가 없어서 아아 아 잠깐만 스테미너 생각하고 싸워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떴는데 뭐야 아 아 망했어 됐다 이거 하면은 그나마 포션이 생겨서 음내심을 가져라 아우 아우 잠깐만 어우 야 미치겠네 자꾸 상황을 극한으로 만들어 나 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여보세요 너도 어지럽단 말이에요 저도 마따이를 안하고 싶어요 저 친구 마따이를 깰 수 있는 애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는건데 캐릭터가 이 부피냐구요? 네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서 주변에 맴돌다가 한 대씩 치는 스타일이에요 인풋비스타에 아우 동키야 한번만 쳐주라 너한테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되는데 아우 이 녀석 우리 어? 왼쪽에 그거 있네 아이템 있네 아까 먹고 갈걸 84원 그래도 소중해 먹어야지 나의 84원 멍청 킬라 UH 얘는, 얘 한 뒤통수 세 번 때리면 끝났던 걸로 기억해서 아이씨 아.. 스태미나 스태미나 아씨 안들어갈 뿐이야 역시 인파 재질이라 엉덩이 쫓아다니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백어택 딜러가 메인키이기 때문에 아! 나 이 자식이 등을 보여라 이 자식, 등을 보여라 아이씨 아이씨 아아 나 진짜 떴는데 원래 이렇게 우와아 우와아씨 구르든가 뭔데 너의 피지컬 괜찮은다 아아 이게 왜 자꾸 앞으로 돌아가냐 아 옆으로 때리는게 뭔데 아니 왜 안되지 공 과 everytime 미스 멍 아이씨 악 어이 이게 최선인가 으으으시 아이씨 아이씨 아까는 뛰지도 않았는데 Kaat 걸렸는데 오우...이거 피하는거 보세요 이거 봐 지능증 사건이라니까 이 자식 이 persuaded 이 자식 지능적이라니깐 때리려고 하면은 굴러고 뒤통수 때리려고 하면 진짜 저게 제일 별로다 때리려고 하면은 고개 돌려가도 때리려고 PVP하던 느낌이네 뒤로 좀 굴러줘 제발 진지게 생겼네 제발 뒤통수 한대만 맞아줘 나 전지채우게 아기야 좀만 더 오래 싸우자 친구 제발 뒤통수 한번만 주세요 선생님 엉덩이 한번만 엉덩이 한번만 줄 수 있을까요 아 엉덩이 한번만 내어주면 전지를 먹을 수 있었는데 나만 여기냐고 느끼시작하긴 했지만 선정적이어서 죽었다고? 선정적이어서 죽었다고? 아 저 사람은 사람이구나 인형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사람이지 아 저 당나귀 머리 안 갖고 싶은데 어차피 저 당나귀 머리랑 무기도 안 갖고싶은데 안 죽으면 안되나 탐나지도 않는데 우인물들만 쓴다는 머리긴 하지만 우인물들만 쓴다는 머리긴 하지만 아 당나귀라서 엉덩이 달라 해서 화가 났나? 근데 저사람 아니구나 아 피같은 84원 이리와 거리 유지 아 거리 유지 실패 아 왜 패링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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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 왜 니 가는걸로 바뀌어있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끝 아니 얘 진짜 오빠 아 어우 진짜 오빠 미치겠네 안 돼 한 대 맞아서 피 줄었어 안돼 제발 제발 안돼 벌써 죽을 순 없다 벌써 죽을 순 없다 아 그때보다 왜 지금 더 못하는 것 같지? 아 미치겠네 같이 때리는게 못 봐도 돼 등을 아 등을 내원줌 진짜 해봐 어떻게 때려야될지 어떻게 때려야될지 모르겠어 등을 어떻게 때려야될지 모르겠어 일작스매싱한데만 때리게 해주라 미쳐버리겠네 여기서 이렇게 시간 걸릴줄 몰랐다 예상밖이다 내 예상밖이야 약간 잡몹들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낮춘거 같은데 안어려운데 왜 나는 깨지 못하고 있는거지 아 느끼기에는 안어려운데 이게 안어려운게 아닌건가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본건가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본건가 나 안어려운거 같은데 난 왜 깨질 못하고 있는가 아 아 이 친구 엇박타이밍만 좀 알면 맞다해할 수 있겠는데 엇박이 너무 어려우니까 뒤통수를 노릴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네 84원 따위 뭐하러 주워 라고 하지만 주워야겠죠 아 너무 빨랐다 아 또 짠아 아이씨 그반좀 엇박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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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거리 아 아 아 떴는데 아 이게 옆으로 살짝만 돌아도 되는거 같은데 아 아 이 녀석이 사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아 뭐 넘어갔어 연달아서 잘 때렸는데 음 아 거짓말 아 저때 그룩이 떴을때 강공경 눌러야되는데 타이밍을 못했어 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다고 아니 엇박이에요 이게 만약에 한턴 쉬고 탁 때리면 상관없는데 혼자서 뭔가 하나 둘 셋 이러고 때리는 느낌 나 간다 하나 파이팅 파이팅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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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 금융의 힘이다 이겨보겠어 머니파워 머니파워 오레이즈 돈의 힘은 항상 옳다 기다려 야 이번에 깨줄게 아 아 자 자체 하드보드 갑니다 가자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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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체 하드보드 미쳤다고 오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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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거 맞는거 아니었냐고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 녀석 한바퀴 돌아서도 때릴 수 있는 녀석이라 한바퀴 돌아서도 때릴 수 있는 녀석이라 한바퀴는 도는것 같거든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아 아 이런 이 녀석 아 이놉 이놉 ath 아 당면 아 안 맞지 않습니까 아이씨 앞에를 두고 비를 때리는게 어딨어 판벨 범에서 아 언제 쓰지 아 머지갑네 아이씨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얘가 별로 안 어려웠는데 왜 이번달 왜 이렇게 어렵지 저번에 얘 한시간만 있겠나 한시간 걸렸나 왜 이렇게 어렵지 타이밍에 아아 아임쏠리 아니요 스물장 아닐거에요 아니면 그때 너무 사람들이 빨리 깨서 난이도 올렸나 아닌데 옳은거 같지는 않은데 아씨 뭐지 이친구 포인트가 원래 엇박자인데 난이도 올릴거 같지는 않은데 그런가봐요 그런가봐요 제 한정이었나봐요 아니 저번에는 잘 끝났다고 아니야 저번에 기억을 잊어 할 수 있어 집중해 저번걸 비교하지마 환불존 내라서 올리진 않았을거 같다고 저번을 기억해 아니 기억하지마 저번을 기억하지마 방금은 너무 자체 하드모드였어 오케이 이번엔 이번엔 깬다 아씨 한의씩 처맞기 시작하네 한의씩 처맞는 으В 으응 으응 아 아 아 아니 나 방어 눌렀는데 한 대 때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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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짱맞춰서 페리 아씨 아씨 거지갔네 아 눌렀잖아 아 나는 왜 아래에서 물려치는 걸 못 받겠지 아니 아 죽어야겠다 이건 아래에서 이렇게 칠 때는 페링이 안되나? 아니지? 이렇게 한다면서 보통이 지금 방향이 이렇게 해서 페링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친다고 페링이 이렇게 안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았겠지? 그치?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았겠지? 그니까요 아씨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칠 때 가끔씩 뜨던데 그거를 활용해서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너무 짧아가지고 누를 수가 없네 아 에이를 왜 자꾸 누르는 거야? 에이도 왜 누르는데 자꾸? 습대 없이 에이를 습대 없이 에이를 에 그게 잘 안돼요 그거는 페링을 해야 되는데 페링을 잘 못하겠네요 이 층은 아까는 좀 몇 번 때리다가 나왔는데 약간 그 그것처럼 저기 세 키로에 그것처럼 뜨긴 했는데 아씨 아 맞다 이 니은 니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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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막을 수만은 없으니까 아씨 미치겠네 아 눌렀는데 이게 선임력이니까 이게 게임이 아씨 좀 못갔네 아씨 아 꼴이 아 안달 줄 알았는데 아씨 아까 떴는데 오 뭐야 아 잠깐만 아까 떴는데 하씨 아 그래도 칼이 짧아질까 데미지 좀 줄었네 아 타이밍 맞다 패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게 안걸리냐 아니 사거리는 줄어도 미친놈이네 아 죄송합니다 광기의 당나귀 아 죽게 생겼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나의 최애 티셔츠를 입고 게임을 하면 이길 수 있겠지 강화했다 어 방어력 올라갔다 조용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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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십시오 어... 저거... 난 다시 돌아올게 너무 빨리 움직여서 처음 맞은 건가? 아 이거 무슨 병이네 아씨 맞았잖아 아아아아 아씨 누군가 어? 이게 언제인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표를 따뜻해 보이는데... 전지 횟수 증가? 근데 지금은 좋은 시간이지... 스토커의 퀴즈을 열었고... 전지 횟수 증가가 이곳에서... 전지 횟수 증가가 이곳에서... 전지 횟수 증가가 이곳에서... 오케이... 오케이 파덜... 그곳에서 만나요! 내 놔! 벌바라기 내놔 여기던가? 왔다 왔다 그 녀석 드디어 왔다 그 녀석 아 그리고 이거 그 날 전에 데모 버전보다 날 가는 횟수를 좀 이 줄어드는 게이지를 좀 손을 본 것 같애 그때는 좀 빨리 줄어가지고 계속 막 거는 쇠네 봐봐 봐봐 여기서 무기 조합할 수 있었어 음 그래 여기였어 이거랑 이렇게 썼었어 오케이 어 뭐야 그래서 무기 조합 좋았어 좋았어 그다음에 1300이면은 오를 수 있겠지? 일단 가자 하나 정도는 레벨업 할 수 있겠지 누나 누나 나 드디어 당나귀 잡고 왔어 누나 역시 음 아 이거 원래 이런 게임은 체력이 먼저인데 지구력이 높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되네요 음 아냐 무조건 체력이다 체력 올리자 음 음 아냐 무조건 체력이다 흠 가자 찌리리공 만나러 가자 음 특정 퀘스트 그치 좀 좋아보이는 무기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애 밑에는 바로 없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 게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공격력이 줄어가지고 아이고 슬픔 흠 Да quinho 또 아 아 트윙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걸 계속 쓰다보니까 괜찮았던 건데 푸 아닌가 이걸로 한번 써보아 아니야 써보자 뻔한 공격이었다 이 자식 너무 쟀다 어 뭐야 날 날 날 뿜어진 상태로 이걸 때린다고? 쇼컷을 쫓아오는데 소리가 들렸어 어서와라 그렇지 쇼컷을 열 걸어보니까 아까 열지 못한 쇼컷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 치러 굴리고 자 가자 그 녀석 얼마나 강해졌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모두를 경악시킨 그 녀석 안 오네 전혀 싸우기 귀찮은데 시청에 유쾌한 경찰관 마스코트 인형 방을 만들어내던 베니니씨의 야심은 실패로 끝났다 스토리에 관한 것 같네 신문 기사 아니 이 녀석 머리가 어디갔어 아니 이 녀석 머리가 어디갔어 어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잠깐만 해봐 추천룡 전지 별의 조각 아기 자아 어 한번 들렸다가 체력 채워보도록 합시다 너무 손해봤어요 징그러 아니요 아닐걸요 그 퀘스트 시청 뒤쪽에 아닌가 아 그 퀘스트가 이건가 아줌마한테로 돌아가긴 해야되는데 잠깐 갔다올까요 아줌마 뭐 주는지 나 궁금하긴 해 아 여기 표시되어있네 어디로 가야되는지 표시되어있다 오 이건 좀 친절하네요 좋아요 찾고나면 아이템을 어디 갖다줘야되는지 써져있네 다크소울같은 경우는 막 찾았어야 어머 안녕하세요 하하 여기 누굴 계셨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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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걸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군요 타고 갑시다 아니야, 타면 갈 수 있을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언제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 아, 여기가 더 가깝겠다 여기가 훨씬 가깝죠? 메로? 쫓아도 아무것도 못하죠? 부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 아니네 아, 애기도 인형이 된 거였구나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애기는 이미 진작에 인형이 되어있었네 저기, 저 애기야 너를 너무 잊어버렸어 너무 많아 뭐.. 너가.. 내 애기야.. 아돌아버? 아돌아버? 어, 귀여웠네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두번째 거짓말 했네요 아기 너무 귀엽습니다 아기 너무 귀엽다 아기 너무 귀엽다 아기 너무 귀엽다 플레이 중에 획득한 음반은 호텔 추궁기를 통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음반의 음악을 들으며 인간성을 획득할 수 있대. 우와! 우와! 인간성이란 걸 획득할 수 있대? 우와! 그럼 인간성이 높아지면 나중에 진짜 사람이 되는 건가? 헐 대박! 어쨌든 제목이 피의 거짓이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을 해야 좋은 것 같네요. 아 이거 그냥 달려서 가자. 이미 이쪽으로 왔으니 올라가는 것보다 달려가는 게 더 빠르겠지. 닥스의 인간성은 전혀 다른 거였다고요? 몰라요. 여기도 그냥 인간성이라고만 얘기 써져 있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할지도 몰라요. 벽 타고 가면? 오케이. 스윽 이쪽으로 돌아서 스윽 이쪽으로 돌아서 스윽 이쪽으로 돌아서 스윽 무력자는 나중에 나중에 오픈 오픈 왔다 왔다 그 녀석이다 왔다 경찰 아저씨 쓰리리봉 경찰 아저씨 아 패턴 잊어버렸는데 조금 맞아봐야겠네요. 그랬어요 작곡 is is has rise 잊고 가 잘 가 자 아, 가자 아, 타이밍 못 맞췄다 아, 지금 개 아프네 아, 못 췄어 아, 못 췄어 잘라야 해 아 못 췄어 Let's see. 아이고 왔다 지금부터 지금 옆으로 옆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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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한번을 깰거라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역시 전기는 쉽지 않네요 아 아 아 여기서 나와 아 아 맞다 거기 저장 안하고 그냥 달려갔지 아 여기서 나오네 아 아니 그래도 패턴은 좀 기억하네요 제가 아 전기가 좀 애매하네 아 아 아 아 아 근데 딜이 너무 아쉬운데 조합이 이렇게 하지 말까 응속은 빠른데 딜이 너무 이쑤시개라 아 그 전애가 더 나았던거 같기도하고 내가 너무 이쑤시개 딜해서 괜찮은걸로 아껴서라고 전에는 어우 너무 빨렸다 아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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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스펙이 나 아 못 때렸어 아 못 눌렀어 아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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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쒸 아 반대편 이번엔 시작 때부터 다 꼬였어 그래도 딜은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어렵네 그때보다 아프진 않은데 무기를 그냥 다시 원래대로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써볼까 좀 침착하게 때리면 괜찮을거야 깨는건 저게도 쉬울 것 같은데 딜이 좀 아쉬워서 이걸로 해봐야겠다 스테미너가 한 4방 휘두르면 없어지는 스테미너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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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다시 보여줄게 그 전에는 중간에 팔 갈고 계야되는데 팔 갈고 계야되는데 스테미너가 한 5방울에 잠시만요 스테미너라 다행히 비밀 스테미너가 한 5방울에 스테미너가 한 8방울에 스태미너 때문에 스태미너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잘못 몰랐다 아 진짜 잘못 몰랐어 아이고 스태미너 맞았나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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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오케이 으 아 오오오오 아 피치 와 나 이거 캐릭 아 스태미나를 올리고 와야되겠다 안 되겠다 저번에도 스태미너 거의 풀로 올리고 있어 가지고 여기 데모에 있는 데서 와 진짜 스태미너 이 조그만한 걸로는 안 되겠다 아 좀 더 쉬운... 아냐 여기서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파밍하는 것보다 아까... 어 여기 여기서 파밍하는 게 나아 아니 솔직히 지금 걸로는 아니 솔직히 패링을 한다 쳐도 패링만 해도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아이고 아 씹 이건 좀 아니잖아 아 벽 벽 진짜 부셔버리고 싶네요 자 200원 여기까지가 200원이야 여기까지가 200원 200원이면 한 3번만 더 왔다갔다 아니야 3번만 더 왔다갔다 아니 근데 원래 이 게임이 원래 다 소울 게임이 벽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원래 다 그래요 물체와 별로 친하지 않아요 실패없이 수술적이야 위의 녀석들까지 처치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겠죠? 파밍을 안해서 파밍을 해서 피지컬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애초에 올리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럴 일 없겠지 아 고수는 고수는 레벨업도 하지 말고 깨야지 그런 나쁜 생각 이런 거짓같은 마차 이런 거짓같은 마차 이런 거짓같은 마차 그럼 파밍도 게임의 일부이고 강화를 해야 원래 빨리 깨는 법 벌써 5시야?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네 시간 빠르네 저 녀석도 있는데 저 녀석도 잡고 갈 모두 있었구나 너까지 딱 잡으면 딱이네 사다리도 이 중간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돌아가야 되잖아 그치 사실상 3시간 한거지 지금 864 리전 매거진 이리와 너네는 한꺼번에 싸우는게 아 아 한꺼번에 싸우는게 낫지 한 박 한 번만 더 돕시다 이거 한 번 하고 딱 한 번만 더 합시다 솔직히 체력보다 스테미너만 있으면 체력 끄기엔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때려서 얻는 피도 있다 보니 체력보다 막 아씨 아까랑 또 맞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닐 듯 조금은 복구가 되니까 때맞춰서 때리면 아 A를 누르는 병을 고쳐야 되는데 큰일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아 아 근데 이쁜 옷을 입어봤자네 아까부터 계속 그냥 이눕투성이 옷이어가지고 기름투성인 옷이라 아 아씨 한번쯤은 반격을 하겠다 잘 보이지도 않아 머리에 쓰는 것만 좀 차이가 날듯 가볼까요? 이제 강화하러 가봅시다 하나 많아봤자 두개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000원이면 하나 올릴 것 같은데 아까 900 얼마였으니까 아닌가? 하나 올릴 수 있으려나? 많아봤자 두개야 누나 이쁘니까 세개 올려줘 이쁘니까 세개 올려주세요 하나였어 하나 올립시다 아 다음에 뭐 더 부족하면 아 하나만 더 올릴까? 잠깐만 몇 꼬끝 올랐지 아씨 아 다음 거 얼마에요? 그것만 보고 가자 하나만 더 올릴까? 다음에 레벨업이야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걸로 올리자 갖고 있는 걸로 올리자 이왕 온 김에 아까 많이 주웠잖아요? 100 500 5000 5000짜리 내비두고 500짜리 두개에다가 두개 사용하고 900 아 900 애매한데? 잠깐만 적금을 깨서 올려야지 1200 1200이야? 체력 빼고 800원 남아? 그러면은 한 번만 더 800원에 1200 1200이면 하나에다가 300원 남아? 아 34 34 34? 야 나가서 한 마리 잡아 이 정도면 나가서 한 마리 잡으면 돼 이 정도면 나가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 별바라기 타도 되는데 여기 내가 문을 안 열었었나? 아 열고 나갔었구나 아 그냥 가면 되는데 별바라기 타고 가면 되는데 어차피 이 앞에 몬스터 없을텐데 아까 그 장소일텐데 아 이런 이걸 여기로 와버렸네 한 마리만 나와주세요 아까 그 자리야 한 마리만 잡으면 되겠지 34가 부족하니까 이 녀석만 잡으면 되겠다 나 딱 맞춘 걸 좋아해서 말이지 좋았어 스태미너가 더 중요하다 내 기준대로 해야지 체력 먼저 올리라고 하는게 이게 점점 비싸지니까 체력을 올리라고 하는건데 72 72 4 오른다 4 스태미나 4가 말이냐고 물리방어력 1이랑 스태미나 4네 그래 피는 그렇다 치고 버텨보자 스태미너가 중요해서 내 입장에선 모수들은 다 체력을 올리라고 하지만 나중에 사무르는거 아닐까요 그럼 너무 극혐인데 가자 찌리리공 근데 한 그것만 3시간 4시간 한거 같은데 4시간 했던거 같은데 그것만 전기 아저씨만 4시간 한거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 별의 조력자인가 모시인가 쓰고 깼지만 이번엔 없이 깨봐야지 아 아이고 어 그래도 딱 커댈정도는 된다 빌딩 빌딩 이브 오 오 이거 좀 주라 아우씨 피카츄 아우씨 피카츄 아 예 그렇게老師 아 팔 Wag 어강래 나랑 어디에 있어? 아 아 아 아 타이밍 못 잡았다 진짜 또 있는 줄 몰랐네 뭐지 아 아 하나 더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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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잘했는데 아 나 이번에 좀 잘했는데 지금 한 지금 다섯번째인가? 네 번? 다섯번째인가? 괜찮아 괜찮아 최대 10번 이상은 생각하고 있었어 아쉬워하지마 게이밍팬츠 게이밍팬츠 가져온 어허 게이밍팬츠는 방송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맞아 칼도 갈아야돼 아 있긴 있군요 아 예 있습니다 없을리가 있긴 있습니다 저에게도 게이밍팬츠는 존재합니다 바지가 있어요 방송에 나가기 창피하기 때문에 아 아 여러분 잘 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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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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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피만 가면 이 날린 거야. 만 피만 가면 이 날린 거야. 이 날린 거야. 저게 완전히... 이 날린다. 이 날린다. 이 날린다. 이 날린다. 이 날린다. 왜 pois 보다?' 있었나? 이거 어떤 타이밍이 있었던지 기억이 안 나 아니 이건 이걸 못한다 어우 나 여기서 여기서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아 왜 안 눌러줘 아 미친 아 아 다행이다 아 이게 맞네 아 너무 빨리 움직였다 아 진짜 기쁜데 큰일났다 너무 빨리 움직였어 와 타이밍을 너무 빨리 움직였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저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손에 끼어 오른쪽 손에 끼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아 옛날보다 칼 가는 횟수는 줄어들었으니 그걸로 만족하자 아 나는 좀 많이 때렸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피가 반피가 반피밖에 안되네요 깻잎이네 개 깝이네 아 www.fadeus 그가 그가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옷이 생긴 것 같고 빠지 이거 저렇게 엇박자가 없었는데 여기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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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미쳐버려 아 진짜 미치겠네 그거 다 아니 다 피했었는데 꼭 피가 없을 때 저기 잡히냐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깝다 아 방금은 안잡힐 줄 알았는데 잡혀 버렸네 솔직히 안잡힐 줄 알았는데 희망을 봤어요 곧 있으면 깹니다 기다리세요 곧 깹니다 아 아 아 아 아 안돼 윽 흑 우리 ludzi 이즈 그 bing 아 야 아름답니다. 오우 오우 아오 이치 아우스 아우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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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놀랐다 아아 이러다 할땐 내리지 말아줘 아아 눌렀다 아아 눌렀다 아아 눌렀다 아아 진짜 잡는거 미쳐버려 아니 제발 누워있을때 망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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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아니 이번 패턴 좀 거지같지 않아요? 누워있을때 왜 빨간색이 뜨냔 말이야 이런 패링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막는게 그게 패링이잖아요 네 패링에도 딱 맞춰서 해야 피가 안다른거라 나쁘지 않아요 패링 그래도 맘에 들어 피 줄어드는건 어쩔수 없지만 확실한건 패링 조정은 한거같아 근데 확실한건 아니 그거 신경쓸시간 없어 차라리 이게 나은거같아 패링 다행이시 بت knife 끝 멜리 무co 빨리 멜리 코묶 camp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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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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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파란색이야 전기 전기라서 전기가 흐르는 거 표현하려고 아, 이것도 나중에 아버지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야? 피기관을 통해 캐릭터의 잠재된 능력을 해방할 수 있다. 피기관의 슬롯에 쿼츠를 장착하면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그룹 안에 모든 슬롯에 쿼츠를 장착하면 해당 그룹의 시너지 효과도 얻게 된다. 두 개의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될 때 다음 단계가 개방되고 상위 단계의 피기관으로 갈수록 더 다양한 효과들을 획득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1단계 페이블 슬롯 증가? 펄스 전지 증가 아, 이런 걸로 채울 수 있구나. 그룹이 가능시간 증가 연계 회피 어? 이거 있지 않았어? 뭔가 있... 근데 한번... 뭐지? 이거 올린... 뭘 올리지 않았나? 펄스 전지 증가해? 뭘 올리는 거지? 차지 그룹이의 공격력을 강화한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가 이게? 회복 계열 적 제거 시 리전 충전 차지 공격 스테미나 소모 완화 음... 무기 내부 회복 속도 증가?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템 기열 적 제거 시 에러 복구 충전 아, 밑에 있는 거 아, 이 아이템 이거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극유지 가드리게인 회복 강화 공격 시 회복하는 가드리게인 회복을 강화시킨다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펄스 전지 충전을 강화시킨다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방전 상태에서 받는 피해를 완화 회피 중 피해 완화 아, 지금으로선 뭐부터 올리는 게 좋을까? 내구도는 됐고 생존 쪽으로 하자 아... 이거 아니면 이거? 페이탈 오텍 펄스 전지 충전 강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다 썼을 때 적을 때릴 때 충전하는 양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빨리 그... 충전지 만들게 펄스 전지 난 이게 제일 급한 거 맞다 이거 올릴게 어, 그리고 펄스 전지에 어울리는 걸로 올리는 게 맞으려나? 페이블은 딱히 아이고 다시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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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기 가능 시간 지금 내가 아까 몇 개 주워가지고 그로기 공격력 강화 페이블 아츠 공격력 강화 페이탈 어택 공격화 차지 그로기 공격력 강화를 할까? 이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거랑 이거에 이거 넣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다 여기 하나 더 넣을까요? 음... 차지 공격 차지 공격 스테미나 소모 완화 퍼펙트 가드 페이블 충전 강화 페이블 충전 강화 페이블 충전... 아니야 딱히 스테미나 소모 완화 이건... 아 없구나 지금 두 개... 아 왼쪽에 있었구나 오케이 다음에는 그걸로 하자 어... 형상을 변경한다가 뭐야 형상은 아직 없다네 파파 예스 예스 박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파파 공장이라 오늘 방향 그 닫혀있던 문 반대편 저건가 반대편에 나가는 데 있지 않았나 잠겨있는 그 문 하나 있지 않았나 이쪽이 아닌가 아 여긴 들어왔던 곳이고 리전함은 죽은 게 없지 않아요? 애초에 지금 어 이게 뭐야 이 밑에도 뭐 있었네 하... 크라트 명소가 있다 아... 맵에 대한 설명 또 있죠? 별거 아니었네요 여기는 뭐 없었지? 이쪽 방향이 아니던가 맞춰있는 문 아까 거기 지나서겠지 당연히 가자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여기서 찾아봤자 가자 가자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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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역 드디어 아마 데뷔 이제 Perexam 여기로 두툴밍 주제 샤– tässä 여기서 가는 건 아닌가보네 이걸로 확인해볼까 길을 헤매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요 크라트 호텔에 저 친구 얼굴이 떠 있는 거 보면 저 친구 만나러 가야 돼 근데 오는 길에 안 열리는 문이 있었잖아요 단단히 잠겨있다? 단단히 닫혀있다? 그러지 않았어? 위치 변경했다 나한테 할 말 있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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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발사하는 건가? 으흠 으흠 변경 전기를 머금 리전압 전격을 모아서 전기 충격을 방출한다 아 그때 봤던 그거다 오오 파란색 손 그때 봤던 그거야 이따가 써봐야겠다 어디로 가는 길이지? 어디로 가는 길이지? 어디로 가는 길이지? 으흠 저긴가? 저긴가? 나중에 빠빠 있는데 하나 더 있지 않았나? 국권이 닫힌 문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아까 보스 잡은 곳 뒷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하고 봤는데 아니 없더라구요 여긴 거의 가는 곳이구 아까 없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뒷쪽을 봤는데 없었던 거 같았는데 다시 가볼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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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배고플 때 매새는 진짜 맛있네 보다 여기 다 잠겨있어 여기로 다시 돌아갔나? 친구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 내가 길을 잃어서 말이지 이럴 거면 이쪽으로 올걸? 내가 알기로는 이쪽 뒤에 뒤로 가는 거 같은데? 아 저 아까 열리지 않는 문 하나 있었어 철창문? 저쪽에 그쪽일지도? 그랬는데 쇼컷 아니겠지? 저 반대편 여기 하나 어 긴급스리도 오고 그건가 보다 그 뭐야 했었나? 아 이쪽 아닌데 저쪽도 아닌데 어어 잠시만요 잠시만 올라갈게요 어디지? 내 기억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위치를 모르겠다? 보수 쪽에 길 없어요 뒤에 다 막혀있던데 주변에 문 다 막혀있어 지켜요 왠지 한 번 !! 수빈 엉 오오 이쪽도 뭐 있었던 거 아닌데 얘들아 길 좀 찾아줄래? 나 길을 모르겠어서 그렇거든 옆길? 보스 옆길이요? 옆길이 있었어? 문이 다 막혀있었는데 아닌가? 막혀있는 걸로 봤는데 아닌가?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가볼게요 아 생각난다 옛날에 다크소울 할 때 후랑 싸웠던 거 근데 지금은 어차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훈수 못하지 너나 우리 모두 똑같이 뭐야? 중버스 왜 살아있냐? 옆에 문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잠시만 이것 봐 여기 뭐 부실 수 있나?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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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제 울렸어? 에? 뭐야? 아니 이상하다? 나 아까 봤을 때 문 닫혀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걸 시야가 시야가 좁은 것 때문에 신의하는 크루트 시민 여러분 공장은 인형들에게 점거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 책임은 베니니 사에서 져야겠지요 나 로렌치니 베니니는 단신으로 저 악마들을 저지하러 갑니다 공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출입하지 마시고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빈일은 제가 만든 아 제가 만든 일에 제가 제일 믿는 제페토씨에게 맡깁니다 신께서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aston 사람도 뭐 볼치 아프구만 이쪽이 공장 가는 길인가 봐 공장의 공장 가 베네네 현재 발명가 전지를 여기서 구입하다 베네네 저거 뭐야 저게 뭐야 중간 보스 바로 앞에 중간 보스가 있네 근데 맞을수도 왜냐하면 나에게만 착한 아이로 나마다오 이러는거 보면 분명히 진지하게 아빠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을거야 그때 예스로 대답할지 아님 노로 대답할지 고르나봐 역시 이런데 있을줄 알아봐 저쪽 뒤가 보스인가 오 이 밑에도 갈수있나? 뭔가 하수도 또 있나봐 아씨 길이 좀 잘못됐는데 아이 저쪽에서 돌아와서 이리로 가면 모를까 올라갈수가 없잖아 아 참 길을 잘못들어가지고 저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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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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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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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던지는 애 누구야 어 어 어 피가 피가 줄어들었구나 아 다시 다시 갑시다 화염 데미지가 있다는걸 인지를 못하고 아이고 가운데를 피포가 써야되는데 여기서 나왔네 화염 피해가 유적되면 발생한다 자 캐릭터 몬스터 모두 받는 화염 피해가 증가하고 지속 화염 피해입니다 화염 회복이 감소한다 캐릭터는 가드리 개인이 개인의 회복량이 감소한다 화염 제약력이 높을수록 과열 게이지가 잘 차지 않게 된다 아 친절하다 정화 샘플로 해지할 수 있다고 있을걸요 아까 주웠을걸요 아 여기서 칼 줄여나 아 여기서 칼 줄여나 아 아 아 아 아 아까 얻은것 좀 볼까요 아 아 아 아 아 이게 단가 옷은 옷은 안 얻었구나 아 아 어우 아무리 봐도 당나귀는 좀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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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общ overwhelming 멈칫하는거 뭐야 됐어 아 누가 던지는가 아 저 녀석이었구나 저 녀석이었구나 아 이거 지붕이 어떻게 올라가냐 아 여깄다 저 녀석 잡아야되겠어 어! 아 아 깜짝 놀래라 아 씨 깜짝 놀래라 아 뭐야 공 게임이 따로 없네 진짜 어우 그래도 있네 하나 둘 셋 좋지 저기 올라오는 토하는 여자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데 여기서 싸우면 괜찮겠지 들어와 들어와 오 오 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두 번이야 오 두 번이야 오우 씨 미치해 오우 씨 미치해 아 오 나 애한테서 다 쓰게 생겼네 오 됐다 아 됐다 에이 네 라인 다 썼어 큰일났다 새로운거 나타나기 전까진 아씨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허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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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상태이상 어딨어 아까 하나 아 아까 하나 받지 않았나? 상태이상이 아니라 속상이었나 보다 저항력을 강화 이거라도 먹을까? 그럼 지금 이거 공격하는 애야 어우씨 저거라도 맞았다간 하나 먹고 아씨 가로등 아씨 안돼 나 죽는다 아아 나 죽어요 아 저새끼가 이리와 으악 앍 앗 앗 으앙 앗 어우씨 나 죽어 으으으으으으으으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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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손ude 산 거 맞냐? 사라도 산 게 아닌데.. 사라도 산게 아니에요 이게 제발 제발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없겠지? 우와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죽을뻔했다 주변에 있는거 싹죽자 2300원 2300원 오 체인 체인으로 이런데 없나요? 아 여기 내려가는 곳이네 잠깐만 2300이면 하나 올릴 수 있나? 하나 올려볼까요? 돈이 생겼을 땐 무조건 올리러 가야돼 다시 죽으러 가기 귀찮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걸로 다른거요? 다른거는 딱히 뭐 원래 많은거는 아직 없어보이는데 아깝다 그건 괜찮은데 지금 구청하는가 이제는 시티에 lockdown 폐ason 피가 출산 사유 폭신 장관 증명 연주 인형 실패 그렇다고 넌 그리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좀 너무하긴 해 싸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나 너무 편하게 편하게 하고 있다 이거 맞냐? 화장만 빼면 집에서 하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아 올리러 왔지 I'll use my power to help you 오케이 wrap it up 하나만 올릴 수 있겠지? 역시 하나 아 잠깐만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일단 체력을 보고 적재룡 이거는 무게고 공격? 물리공격력의 전격공격력 기술 기술도 똑같은데? 기술은 차이가 없네? 진화 진화는 특성이나 리전 올리네 파래 리전함에 관련된 게 적은가 보다 가자 공장 가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예요 지금 무려 게임을 켠지 4시간 만에 새로운 스토리를 갑니다 4시간 만에 게임을 켠지 4시간 만에 장기 각 일이 저녁 Josh 화이차 잡고 이 데이 누군가 lusive 불이 사 друга 유 요 이oke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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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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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녀석들 아 뭐야 쉽게 죽지도 않네 저것들 우와 아프어 아 저리 꺼져 1대1 싸움에 끼어들 수 있다 하차는 마네킹 거의 안 꺼져? 의외로 세네 별의 조각 톱날 오 톱날 오 톱날 주웠어 오 그러면 이거 그거 할 수 있겠는데 조합에 나중에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리전함에 나중에 리전함 그거 할 때 사용해봐야 그랬던 거 같은데 아 이거 손해받는데 이거 손해 아니냐 이거 손해 아니냐 잠깐만 아이 쭉 저거 지나가서 그냥 이거 먹고 길이 길이 뭔 소리지? 아니 저건 못이야 저거 엄청 큰데? 저거 엄청 큰데? 저게 뭐야 저거 보스는 아닌 거 같은데? 저쪽은 길이 없나? 저쪽은 길이 없나? 저쪽은 길이 없나? 저쪽은 길이 없나? 잠깐만 저 밑에 한번 가보자 여기 이 정도면 아나 lad 이 graffiti 인흥 제압에는 전격이 효과적 스토커가 아니라 탈출 오오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 오지 마세요 오 여기까지 오네? 아 그러면은 팔을 좀 잘 써야되겠네 오른쪽 팔 잘 써야되겠네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어? 게이지도 어떻게 채우지? 이쪽 길은 뭐고 저쪽 길은 뭐지? 아 길은 갔다 그러면 아까 저 오른쪽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몬스터 안만나고 가는 길이 이쪽이네 이 밑에 한번 가보죠 내려가면 바로 몬스터가 있을 줄 알았어 이녀석들은 약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뭘까요? 와우 편지도 있는데? 어? 찼다 그 거미야 그 우리가 거기서 봤던 그 거미야 영상에서 봤던 그 굴 칼날이 여기 있었네 와 대박 잠깐만요 조합은 안될 것 같은데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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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개 짧을텐데 단돈알이라서 아 근데 여기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인형이잖아 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까? 알았음 audience 당연히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단도는 이걸로 찔러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무기 바꾸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요 짧으니까 찌르는게 낫겠지? 한번 써봐야겠다 바로 뒤통수야 불러가지고 뒤통수 써주네 화염대미지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화염대미지 쓸.. 확인했어 확인했어 확인 확인 아 이건 좀 애매하다 지금 여기서 쓰기엔 애매하다 좋긴 한 것 같은데요 좋긴 한 것 같은데요 애매하네 애매하네 애매해 지금은 이걸로 쓰죠 이걸로 만족합시다 어쩐지 저 뒤쪽으로 갑시다 어차피 쟤네 잡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까 그 엄청난 엄청나게 큰 로봇 있는 곳으로 갔느라 어 다른 길이네 어 다른 길이네 아니네 같은 길 어 다른 길 아아 어 옆길이다 어 뭐야 아이 미친 뭐야 오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오른쪽이 뭐야 이거 어 아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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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뒤집어있는데 걔도 움직이는 애 같은데 얘 뭐야 갑자기 이상한 데를 찾았네 뭐야 위에 찾았다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이쪽이 원래 길인가봐요 아 기업한데 일단 그냥 지나갈게요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올라갑시다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만이라고 얘기했더니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 있네? 아 나 이런 길이 진짜 약해 어 맞네 그 녀석 있는데 여기 있네 뭐 없지? 얘는 진짜 뭘까? 파수꾼 같은건가? 저 저쪽에 갔으니까 일로 갑시다 아 아 이거 아 이거 전지 어떻게 충전하지? 아 아 이거 팔 어떻게 충전하지? 팔 충전하는 법을 모르겠는데 팔을 어떻게 충전할까요? 팔 충전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팔은 팔은 어떻게 하는 걸까? 팔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어 팔 충전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이제 내려가야 되겠네 어 어 뭐야 너 안 죽었니? 어 뭐야 너 안 죽었니? 아니 아니 얘네들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 도대체 뭐야 너네들 도대체 뭐야 너네들 도대체 뭐야 너네들 공개사 측에서 납품한 에르고어의 품질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외부 노출을 피해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에르고어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더군요 연금술사들은 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품질 저하 현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분기 인형들의 불량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에르고어의 품질이니까요 믿을만한 정보원에 따르면 고위 연금술사들이 최근 다른 방식으로 에르고어 생산 실험을 진행한다더군요 개인적으로 그 비밀 실험이 에르고어 품질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설마 불모에 눕혀서 폐기된 인형 동체라도 짜내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들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을 제안드립니다 제1조 공장관리자 니콜라가 이게 에르고어의 문제가 생겼나봐요 그래서 인형 품질이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인가봐요 이게 기름 같은 거니까 공력장치이다 보니 품질이 떨어지면 불량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나 여기 피 없는데 큰일 났네 설마 여기서 여기서 또 나오냐? 저장되는 거 보니 어떤 녀석이 나오나 보고 새로운 공간이 나오는 거였잖아 뭐야 아니야? 어 뭐야 어떤 녀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간이 나오는 거였잖아 어? 어? 어 깜짝 놀래라 아 중간 보스 맞네 영상에서 봤던 녀석인데요 어? 어 뭐야 여기는? 이 뒤에 아이템 있다 아 나 피도 없는데 큰일 났네 잠깐만 아니야 이대로 싸우자 어차피 패턴도 봐야되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쇼컷을 찍어야 하는데 쇼컷도 못 찍고 바로 내려왔어 가자 어 어 아우 씨 오우 야 어? 에? 네? 어? 오히려 좋아 리전함 충전 아니 리전함 어떻게 충전하지? 리전함 충전에 대해서 알아야되는데 리전함 어떻게 충전하지? 내 2500원 얼른 찾아야돼 어 è 아 아 우지 아래로 떨어질 필요가 없지 아이템 먹었습니다 тому 또치 우리 싸울이 sogen가 없다 하자 자 쇼컷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저기 분명 다리가 저쪽에 다리가 있는데 저게 어떻게 가지? 여기 넘어가지... 아니야 못 넘어가긴 하네 어쨌든 내려가야 되나? 길이 이렇게 파여있는거 보면 아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있네 다른 길을 통해서 여는건가 봐요? 없네 젠장 가자 어우 뭐야 아이씨 저걸 어떻게 싸우지 저걸? 저러고 다니건데 아니 옆으로 옆으로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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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잡아야 되는게 맞네 백잡아야 되는게 맞네 아 타이밍 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데? 성인 중보스 치고 약하면 편해 약하니까 약하니까 편하신데 느려가지구 느려가지구 오우 아! 아 잠깐만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지마 아우 욕심부리지마 한 번 더 아 쟤 흐트러져야되는데 아우씨 아우씨 야야야야야야 오우 거리가 그래도 있구나 계속 오는게 아니라 아우씨 없어 없어 거리 유지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아 어 어 됐다 어우 살았다 오케이 리전 칼리버 오우 좋은거 얻었어요 구속품 얻었다 오케이 여기 근데 사다리 있던데 이건 어떻게 내리는거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을 알고싶은데 그래 그래야 여기 오기가 속이 편한데 뭐야 아 길 여기있구나 어 뭐야 빨간불 뭐죠? 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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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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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됐다 동력이 크랭크 오케이 좋은거 얻었어요 전지도 차고 나이스 어! 찾았다! 대박 대박! 오 별바라기 찾았다 강화용 아이템인 것 같아 왜 자꾸 나는 A를 그걸로 누구지? 달리기용 누구지? 나쁘지 않아요 아! 3,400원?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생길때마다 바로 가야지 이 돈으로 두개 올리면 안될까요? 어? 두개되네? 오케이 이정공격력? 이것도 왠지 나중에 소중함을 알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 두개 올릴게요 아이 뭐 강화하고 싶으면 또 모아오면 되지 일단 여기와서 우외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저렇게 무서운 데를 혼자 간 것도 대단하네 아 아 무기 강화 한번 볼까 아하 좋네 잠깐만 무기 내구도 100, 140 10 103, 110 아 근데 이게 화염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네 화염 데미지가 생각보다 좋으려나? 아직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다 아 인형들이 어쩌었죠 여긴 전기에서 좋다 하니까 화염 데미지가 얼만큼 좋은지 잘 모르겠네 이거나 지금 강화할까요? 어 뭐야 아 에르고가 부족하다고? 아 강화해서 없구나 잠깐만 얼마나 부족하냐 하나만 모르고 싶은데 오케이 아씨 파일링이 부족해서 지금 못 올리는거야? 제일 작은거 하나 까자 아 100짜리 조금 아까운데 100짜리 하나 까고 2분짜리 하나 아 오케이 됐다 이거면 됐어 그리고 고풍 강화를 그 의자에서 하는거 얘기하는거죠 그 의자에서 하는거 얘기하는거죠 그 의자에서 하는거 얘기하는거죠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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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기 아니 심장 마사지 아니 심장 마사지 얍 부품이 아 아 아 아 서치 없는데 잠깐만 어디서 그 심장 어디서 하는거지 아 심장을 어쩌저쩌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닌거 같은데 뭐 오는 건가? 부품 강화를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성장소세, 이전한 부품개조 손잡이 동력보정 상승 아까 그 여자애한테 가는 건가? 저 여자애한테 가는 건가 보다 손잡이도 올리면 되겠다 계단이 어디지? 아 여기구나 제니야 어 근데 최적화 너무 좋다 날 말구 손잡이 아 손잡이 여깄다 아 이미..잠깐만 이거 무기를 한번 풀고 해야되나? 아닌데 이거 조합한 상태에서 되던데 손잡이를 변형한다 왜 안되지? 하나 있는데 아 에르구가 없구나 아씨 500 이라고? 에르구가 없네요 500이야? 그러면 에르구를 하나 써야겠네? 500짜리 아 좀 아깝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몬스터나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몬스터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게 되면 보자 아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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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바꿀 수 있네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기술이 근데 C에서 D로 떨어진다 이게 맞는 걸까? 어쨌든 하는게 좋을까요? 기술 기술이 떨어진다 기술? 기술 무슨 기술? 무슨 기술? 이 기술이 도대체 뭘 뜻하는거지? 안녕하세요 아 리저남 얘기하는거에요? 칼인데? 칼 공격 능력의 칼인데요? 칼의 기술이 떨어진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기술은 반대로 동력이 떨어져 동력과 기술의 차이 잠깐만 설명 같은거 없나? 음 딱히 뭐 볼 수 있는게 없나봐요 근데 어쨌든 하나씩 구하면은 올리는게 나쁘지 않은거 같으니까 해보지 뭐 올려서 나쁠거 없으니까 뭐 하나 오르고 뭐하나 내려간다는데 동력과 기술의 차이를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네요 근데 아까 그 입구 있잖아요 공장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거기 좀 꼼꼼하게 보고 생각보다 다른 별발라기를 빨리 찾아가지고 대충 보고 온건가 쉽기도 하고 물론 다시 갈 순 있지만 여기서는 전격 연맞이인가? 뭐 그것도 좀 써야될거 같네요 아 여기 아까 위에서 보던 거긴가? 몬스터 돌아다니던 거기네 이쪽 먼저 가볼까요? 이거 이거 수상해 저거 물속에 뭐 있어 저거 오염 뭐야 아 독 아 독데미지 아 미친 독데미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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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에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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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녀석은 저기서 상대할 수가 없는데 해야 될까 해야될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괜히 피가 꼈니 여기는 아이템 나오는 곳인가? 어우 일어나 끌고 와야지 안되겠어 이루와 저 녀석 봐도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 뭐야 이 빨간불 됐다 너 여기까지와 넓은 곳으로 우렴 어 뭐야 안와? 안와? 아 아 제가 이쪽으로 안오는게 문젠데? 쟤 같이 있네? 진짜 아이템만 얻는 곳이면 별로 가고싶지 않은 공간이네 아 일단 지나가봐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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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빼 나비 나비 크롬 게이지를 최대한 떨어뜨려서 슬로우 슬로우 보인 큰일났다 큰일났다 제발 이것만 먹고 죽게 해주세요 제발 이것만 먹고 죽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슬로우 이게 힘드네 진짜 아 샤나씨 잡고 가야 될까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오염도 좀 떨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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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왜 이번에 글로가 나비야 제발 나비야 제발 나비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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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제 가면 된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야 뭐야 오! 화염 데미지 생각보다 좋은데? 아 저기서 누가 미나? 인형 뭉치를 미는데? 이런 길을 따라서 오! 오! 여기 올 수 있냐 너?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가라 잘가라 다음 생에는 인형으로 태어나지 마렴 아 아 아 아 왜 안 돼? 마끼가 치워 죽어라 제일 좋은 방법이다 치워 죽어라 이 자식 저쪽에도 있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싸우는 싸우지 않는 건데 다음 다음 손님 니 sincer 빡 아 아까보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치워라 교통사고 교통사고 미용 미용 자동사냥 개꿀 잘가라 이 자식 맞타다 좋습니다 다음 녀석들도 끌어들이면 되겠군요 위에서 떨어지는거 아 그러네 너무 개꿀이잖아 하염 데미지도 어 근데 피가 찬다 공격을 안하면 어느정도 피가 찬다 아 뒤뒤뒤뒤 오케이 여긴 어디지 뭔가 쇼컷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그쵸? 느낌이 그래 보이죠? 아 어 쇼컷은 맞네 내가 말했던 고민 아니니? 다른 곳이네 오 오 아이템있다 잠시만요 아이템 찾았다 어 여기도 뭐 하나 있었어 아 이쪽은 어디야? 아 아 이쪽이 이쪽이고 오케오케 좋아좋아 저건 먹어야지 저 빛나는 상자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갈 수가 있냐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냐고 이거 그냥 하나 소비하고 줄기로 간다 왠지 한방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오염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잠깐만 잠깐만 에르구는 뭐 그렇다 치자 위험도 없애고 쟤가 어디에 반응할지를 모르겠네 쟤가 어디에 반응할지를 모르겠네 여기 있어도 알겠지? 다크소울은 숨는거라는게 없으니까 소울류는 숨는게 없는데 쟤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봐야되네 오나? 어 미친 보스였어 미친 보스였어요 오마이갓 자 그래 저런 아이템 거져주진 않지 어이쉬 얼 안膜 잠시만 어떻게 공격해야되 저거? 그게 없는데 뭔가 아이템을 먹고 가야되고 부식 오염에 대한 저항력 강화 일시적인데 아마 이건 일시적이거지 이거 이거를 하나 먹고 가볼까? 아니면 일단 그냥 무조건 달려보자 제 공격 피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봅시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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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피하나 먹고 어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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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선생님 너무 덩치가 크셔서 못가겠는데요? 어 잠시만요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달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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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뛰어 뛰어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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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한번 찍고 나서 봅시다 어 근데 쟤 죽이면 더 좋은거 나올거 같은데 자신이 없다 저 오염 데미지를 받으면서 싸울 자신이 없어 봅시다 원지 아 아 아 아 이거 잠깐만요 들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오 대검이네 오오 오오 이거 무기 어떻게 바꾸더라 무기 어떻게 바꿨더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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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오 오오 오오 과연 많이 이건 좀 공속이 좀 느린 편이거든요 아 이거 장비 그거 좀 보자 음 이거는 배기가 훨씬 높고 날 이랑 한번 보자 기술이 여기 들어가나봐 손잡이 힘을 모아 강하게 배기를 공격한다 길게 누르면 점점 더 강한 공격을 발동한다 오 전방으로 빠르게 돌진하여 연속으로 밴다 이 날은 연속으로 밴다? 어떤 느낌이지? 무기를 한번 바꿔볼까? 느낌 한번 봐야겠다 무기를 한번 바꿔 볼게요 무기를 한번 바꿔 볼게요 이거랑 손잡이를 전방으로 돌진 아 이렇게 밖에 안보이나보네 아 다시 무기 무기를 이거랑 무기를 이거랑 이걸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조합을 만들고 어 어 뭐야 방금 안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네 무기 좋아 아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느낌일지 보자고 인정력이 인정력을 봐야겠는데 130 13 13 내 원래 기본 무기가 어느정도였지? 130에 13이었는데 기본 날이 110 어 이게 훨씬 세다 지금 내가 다 갖고 있는게 훨씬 세다 아 이럴거면 강화를 하지 말걸 이거 진작에 딴거 강화할걸 아 아니 좀 아까워서 그냥 하나쓴게 아까워서 그냥 하나쓴거 아깝잖아요 잠시만요 여긴 너무 위험한데 잠시만요 여긴 너무 위험한데 아니 뭐지 쇼컷 쇼컷으로 그쵸 살짝 사거리가 아마 원래 기존기 훨씬 길거에요 근데 이건 한번 써봐야되겠다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조합이 저는 공속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공속에 예민한 스타일이라 공속을 봐야돼 그렇다고 너무 쪼만한 딜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머 바로 옆에도 있네 여긴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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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와 들어와 어서와 어서와 나랑 싸우고 싶어서 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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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나쁘지 않은데 엄청 느린편도 아니고 엄청 느린편도 아니고 엄청 느린편도 아니라 괜찮은거 같은데 데미지도 나쁘지 않은데 아 일단 한번 리셋하고 강화는 좀만 보스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봅시다 느낌을 더 봐야될 것 같아 사거리 차이는 모르겠고 그래도 저쪽이 더 긴데 나쁘지 않은 듯 음 음 의외로 꼼꼼하게 뒤지면 좋은 무기가 많이 나오네요 어 어 어 앞에는 완전 달려야 되네 어 어 어 어 어 어 지나갑니다 달려 달려 여기까지 어우 깜짝이야 어 뭐야 뭐야 아 미친 어 놀래라 어 놀래라 옆구리 공격 뭐야 오우씨 오우 놀래라 그러게요 스태미난 좀 더 올려야될 것 같아요 한번 더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찌르기도 할줄아 오우 오우 속성저항 얻었다 이건 뭐지 그 좋은거 들어있나 아아 오우 오우 오우두 오우 오우 도끼 인데요 나이스한데 여기는 어디지? 길이 여기구나 도끼라 공속이 괜찮은 도끼? 그러게요 공장에 무기가 많네 저 녀석은 내가 더 강해져서 잡도록 하겠어 어 깜짝이야 마이그라 뭐야 당신 누구야? 누구냐? 어? 내가 찾으러 왔는데 우자였어? 그랬어? 우자 우자 새로운 사실 알았다 내가 찾으러 가야하는 베니는 부자였다 아 얼마나 많은 물품을 가지고 있을까 어 어 깜짝이야 어 근데 이거 그 내 원래 기본 무기는요 얘네들 넉백을 안주는거 같은데 얘는 좀 뭔가 뒤로 밀리는 기분인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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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찔움찔하는데 어 두마리인가? 저게 뭘까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일단 싸워볼까요 어 뭐야 세마리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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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길이 복잡한데요 여기? 저거 부서지는 바닥 아니겠지? 아 어 어 누군가 올라오는 바닥이었어요 어 귀여운데? 귀여우면은 잘 안 맞던데 오 여기구나 쇼컷이 여기였네요 돌아간다 다리 없는 친구 돌아가네요 속성저항 앰플 여기 많이 나오네 그렇다는 건 여기서 싸워야 하는 보스가 이 속성저항에 영향이 있다는 소린데 약간 오염 관련된 게 있어서 두 마리네 아파 오염 관련된 거일 것 같아 전기를 쓰라고 하니까 징그러워 아씨 너무 애매하다 몇 방만 더 막고 죽지 어? 하이! 하이! 하이 미친! 아 나도 아래쪽에서 기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위였네요 아 2800원 아까운 나이 2800원 죽으러 가야지 알쪽이지 어디지? 막 돌아다녔는데 어느 길일까요? 어느 쪽 길이었지?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중간에 길로 들어갔었지? 나와주세요 저 지나갈게요 아 위로 안가고 아래쪽으로 갔구나 여긴 어디야 아마 위쪽에도 뭐가 있을수도 있어 아래쪽으로 가자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야지 내꺼 무시무시 오는구나 오는구나 일로 나와 일로 나와 뭐야 쟤는 여기까지 쫓아오네 어디까지 오는데 저거 신경 쓰이게 아 아 근데 막는거 되게 웃긴다 이거 아 스탠미너 조금씩 모자란데 음 아 아씨 뭐야 세발 아씨 뭐야 일로 가볼까 아 여긴 지금 문을 열 수 있나 아니 안되네 아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포옹을 와 어머 갑작스러운 포옹 당황스러워요 갑작스럽게 포옹이라니 너무하네 의사 의사 내 의사는 안 물어보고 아 이거 누가 봐도 부서지게 생겼는데 아닌가 아니네 아니였네 약간 거기 뒤쪽 길인데 어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너무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어디까지 쫓아오나 보자 요새압보다 다 좋아 여기서 싸우자 아 아 타이밍 못맞혔네 어어 아 아 저 친구 뒤집게 잘 쓰네 요리하시는 사람인가 봐 몸에 불까지 붙어있는거 보면 요리하는 놈인가 본데 아 뒤집게 왜이렇게 세 뒤집게 뒤집게 너무 센거 아니야? 아니 일어나질 못하게 하네 아 이거 아 저 3,300원 들고 3,300원 들고 스테미노 올리러 가자 범을 바꾸고 나니까 스테미노가 조금 모자르네요 아니지 범을 바꾸고 나니까 스테미노가 조금 모자르네요 오 오 오 뒤통수 모션 보고 범을 바꾸고 그대로 찍네 좋아 이거 들고 3,500원이나 있는데 이거 한번 아마 아 아 아 아니냐 그로부터 찾아야지 그걸 찾자 별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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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위에 기어다니는구나 완전 범이처럼 기어다니네 아 징그러워 안아줘요 맨 빨리와 너무 많이 맞았는데 하나 더 어 두마리네 어서와 빨리와 빨리오세요 빨리오세요 뭐야 그렇지 빨리와 귀여워서 느린거야 아이고 아씨 쓰는게 좀 아까운데 왜 한마리 나무지 빨리와 좀 징그럽죠 아까보다 빠르게 처리 오케이 아 아 아 아 불 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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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아 아 아 돈은 많이 얻어서 좋은데 여러번 하는거 좀 빡치네 어우 진짜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네 진짜 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왜 안오시지 어디가셨어요? 뭐야 얘 어디갔어? 아 됐다 온다 온다 나 못봤구나 얘들아 같이 싸우주면 안될까? 아니 아니 난 분명히 아이 아이 아잇 아잇 잠깐만 아잇 원래 무기 갖고 갑니다 안되겠어요 아 맞다 도끼 얻었었지 맞다 도끼를 깜빡했냐 아잇 아잇 보자 펄스전지 충전이 올라가네 도끼 자루 잠깐만 아니지 손잡이 힘을 모아 넓은 범위로 공격한다 길게 누르면 점점 더 강하게 일시적으로 적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된다 일시적으로 못된다는게 뭐지 일시적으로 못된다는게 뭐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이거를 이거랑 이거하면 엄청 짧아지겠지? 개웃기일거 같은데 무기 잘못 눌렀다 진짜 완전 짧아질거 같은데 잠깐만 분기 이건 너무 느릴거 같은데 힘을 모아 강하게 배기 공격을 한다 이건 엄청 느리겠지 한번 만들어볼까 한번 만들어볼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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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애매한데 진짜 짜리뽕땅하게 만들어보자 재밌을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기괴한 조합 나왔다 이렇게 해서요 기괴한 조합 나왔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요 이러면 데미지가 얼마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요 111일에 10일이면 조금 무거운 이건 좀 별로다 작은 도끼같은 느낌이네 이건 좀 무거워서 안되겠네요 음 음 그냥 지금은 기본 무기가 아직은 좋은데 쉽네요 지금은 아직 기본 무기가 나은 것 같아 이걸로 싸워봅시다 저 녀석이 아 아 아이오아이오아이오 그걸 왜 쓰니 아이오 왜 쓰는거야 그럼 가자 그 이상한 날로 부시러 가자 날로 부시러 가자 아아 아아 아 밀지마 진짜 쓸데없이 피깍겼어 쟤 나오겠지? 아 오나? 오니? 안오네? 아까 막 엄청 열심히 쫓아 오더니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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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럼 좀 빨리 좀 오지 아 에이 아이오아이오아이 피 아까워 포샷아이 완전 포샷 아까워 제가 회수할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 더라구요 아 나 정말 그래도 풀피로 싸워야 돼 쟤 안그러면 미리 막고 있자 아니 막아..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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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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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가? 막는게 안되는건가? 그냥 피해야되는건가? 아니 붉은색으로 변하는건 막아지긴 하는데 붉은색 변하는거 막아지잖아요 내가 못막는건지 안막아지는건지 모르겠네 진짜 안막아지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피손해봤어 그냥 억지로 둬봐 잠깐만 이제 돌아갔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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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보스보다 어떻게 더 빡세냐 저거 어 얘는 안통하네 막아지긴 하네요 아 아 아 아 이리와다 아 아 아 아 어 쟤들 언제왔어 또 아이 미친 아 이럴거면 잠깐만 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깐 쟤 뒷문 뭔지만 확인하자 아 뭐야 아이템이었던 것이었다 여긴 길이 없는 건가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게 맞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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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자식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못 잡겠어 못 잡겠어 아이씨 어디까지 쫓아와 어디 어디까지 쫓아 어디까지 쫓아오십니까 아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애라이씨 길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렸는데 길이 없었네 쟤는 뭘 주는 걸까 죽이면 무기는 지금 보니까 무기가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화염 폭탄 이런 거 주는 거 아닐까 뭐 필요 없는데 나 그런 거 잘 안 쓰는 사람이다 뭐 하는 곳일까요 저긴 아까 아이템 먹었고 어 레버다 뭐지 뭐지 오 통로 연결 오호 쇼컷이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쇼컷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쪽으로 왔군요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그거 먹으러 가야지 아니지 안 좋아 안 좋아 잠깐만 그거 먹고 와야지 나의 소울 나의 소울 먹고 와야지 소울 계단 또 죽는 거 아니겠지 아씨 아이고 아 됐다 아 다 ㅋㅋㅋ 갔다 갔다 받을 수 있으니까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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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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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하러 갑시다. 전하 빡세네 지금 체력보다 지구력이 더 올랐으면 좋겠어서 아 아 뭐야 100원 모자라 아니 100원도 아니지 하나씩 올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거는 가까운 데 가서 모아오면 돼 좀 더 쉬운 녀석들로 잡으면 되거든요 얘네가 낫겠다 아유 어쩔 수 없죠 죽어서 없어진건 아까워하는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머지 죽은게 어디에요 저 다크소울에 했던거 비하면은 잃어버리는거 진짜 최소한으로 잃어버리고 있는거에요 지금 두 마리 여기있는 애도 한번 잡고 가면 되겠다 한번에 잡고 가면 돼요 아이고 좋아요 이정도면 체력 하나 올릴 수 있겠군요 그치 조금 운이 조금 모이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숫자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으로 오래 잡을 것이냐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아 여긴 어디죠 아 잘못왔네요 잘못왔네요 잘못왔네 근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오신 분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일단 여기 보스까지는 하고싶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아 어 여기 여기서 아까 길이 위쪽이었을 아니다 이거 굳이 일로 안와도 됐는데 쇼컷 뚫어놓고 왜 일로 왔을까 아래쪽이요? 아까 뒤쪽 공간 없었나? 뒤쪽에 공간 본거 같은데요 쇼컷 뚫고 나서 쇼컷 뚫고 나서 뒤쪽에 공간 있는걸로 봤거든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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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가면 되겠죠 길은 있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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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h 헉! 이게뭐야? 이게뭐야? 아이스, 신분! 제가 왔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오, 부자처럼 생겼네. 네. 약간, 스크루지 같은 느낌. 영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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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식 영어 네. 영어가 공동식 영어 공동식 영어 아... 집사 찾아달라고? 어, 그런가봐. 설마... 집사 로봇도 죽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지? 두려움을 얻었다. 설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를 죽였네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 저 자식 저기에도 있네? 아, 끔찍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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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조심히 가야돼. 아, 이거 뭐... 뭐지? 뭐 누르는 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들켰어 난데. 저 자식 너무 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갑니다 이거는 키보드로 해야해 으어어어어 아씨 근데 확실히 키보드가 안어지럽네 패드는 카메라 움직이는게 너무 어지러워서 아씨 무서워 뭐지 이거 올라갈 수 있는건가 보스 난이도가 역대급이라는 평도 있다고요? 어 잠깐만 일로 내려오면 못올라가는데 아 아 아 젠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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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두퍼연 선수가 있네 보스랑 플레이어 간에 무기판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요? 아 데모 버전 떼봐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그 데모 버전 했던 곳까지만 보스를 만나봐가지고 아 아이씨 잘못 어 이거 못올라가는 아 절로 가야되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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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으려는 스텝입니다 이상한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지나갈게요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갈게요 아까 거기 어디죠? 눌러 눌러 저 지금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디까지 가서 제가 아 진짜 이 게임 못갔네 라고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해봤던 곳을 하고 있는 퐁! 멈추면 안되겠네 데카르트의 쑤기 엄청 많은데? 이런 내용은 잘 안익죠 소울게임은 아래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이 아래 아 저 자식이 여기가 가는길 같은데 어 보스다 헐 보스다 이거 앞에 있는거 보니까 여기 보스에요 드디어 만났다 세번째 보스 넌 어떤앤지 보자 드디어 만났다 세번째 보스 드디어 만났다 어떤 로봇이냐 아 아 설마 저 저 앞에 싸운 애들이 아 아 어 뭐야 저 투박하게 생긴 녀석이 얼굴은 좀 귀여운데요? 얼굴은 좀 귀엽네 얼굴은 좀 귀엽네 어 아 뭐야 뒤에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 둘째 셋 자 패턴 보겠습니다 와 둘 패턴 한번 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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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타이밍을 모르겠는데 타이밍을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너무 빨리 죽었다 멀리서 지켜볼걸 괜찮아요 처트 처트 아 가는 길도 어렵지도 않고 돈도 많이 안 잃어버렸고 아 가는 길 어렵지 않진 않네요 이거 아 잠깐만 다 가는 길 나쁘지 않아 다시 자 너가 나의 오늘의 마지막이다 녀석 공간이 넓은 건 좀 마음에 드네 타이밍을 모르겠다 오우 세바퀴 와 데미지 와 이거 어떡해 오오오오 모르겠어 패턴을 모르겠어 왜 나랑 공격하려는 타이밍이 항상 바뀐 거니 여기서 내려찍기도 있네 오우씨 타이밍이 이거 못 깨면 잠 못 잖아요 아니요 졸리면 잘 건데요 저 사람입니다 졸리면 잘 건데요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치 뭐 깰 때까지 안 졸리면 깰 때까지 안 졸리다면 아마 깨고 나서 자겠죠 울리기는 두 번 때리고 돌진이 좀 어렵네요 돌진 받아치기가 어려워 얼굴은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뒤로 가서 먹어야지 아 두 번이네 아 두 번이네 아우 두 번이네 아우 야이씨 뭐가 한 번이고 뭐가 두 번인지를 모르겠어 벌써 다 썼어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 있네 아아 맞다 내려찍는거지 아아 한 번 도는 줄 알았네 기본 두 번 돈다고 두 번 이상 돈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아니 사거리가 아니 이게 사거리가 짧게 느껴져서 두 친구 공격할 때 이게 무슨 일이야 패턴을 모르겠어 일단 내려찍는 것까진 알겠거든요 역시 근데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게임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사람들이 안 한다 아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막 이러긴 했는데 그 소울류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확하네요 소울 좋아하는 사람들 오씨 알바 난데 이러면서 뭐하고 있을 거야 생각보다 알바 난데 이러면서 아이씨 뭐야 막았는데 오우 뭔데 이씨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세면도 넘어 어 오우 한번 막았다 약간 페리니 주고 가야 돼 아 아씨 내일 찐눈거 잊지 말라고 이 두개 다 먹어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맞춰서 막아볼라는데 진짜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아 아 우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쉽지 않은데 무기를 바꿀까 무기를 바꿀까 얘는 공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 그나마 한 몇 대 더 때려야 돼 이 생각하다가 그 난리 나는 거 같아서요 그나마 면방에 적을 찌르는 후방으로 이동한다 아 후방으로 이동하는 게 좋으려나 후방으로 이동하는 게 좋으려나 후방에 뭐가 되나 이 친구가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아 아 아 이걸로 한번 해볼까 아 아 그냥 두개를 들고 가서 이걸로 싸워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원래 무기로 돌아오자 이거 찌르기 공격인데 근데 이게 이 날은 배기에 좋은 날인데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배기가 좋은 건데 찌르기보다 훨씬 좋은 거다 보니까 찌르기용은 안되겠다 무거워 근데 진짜 무겁다 이게 제일 좋네 날이 진짜 무겁다 이렇게 하면 조금 무거움 와 이 날이 대검 날이라서 진짜 무겁네 이게 찌르는 용도는 이 날 자체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서 속도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무거우면은 무내지니까 움직임이 참 이건 쉽지 않네 화염이라서 화염 데미지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 같고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아 이런 이 이쑤시개로 싸워야 되나 방법은 이것뿐인데 방법은 이것뿐인데 음.. 그냥 지금 검이 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훨씬 길어지려나 오 나 잠깐만 궁금해졌어요 조금 무거움 엄청 길어지려나 상처럼 길어지나 오! 아이고 잠깐만 근데 무거워가지고 무거워서 괜찮으려나 오 약간 창같은데 아니 손잡이가 길면 제발 끝에 잡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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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를 잡아 그럼 길어질 거 아니야 후우 이걸로 한번 싸워보자 아니 그나마 이게 공속이 빠를 거 같아 아 아 어떻게 무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걸 처음에 아잇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써보죠 오 느낌 오 느낌이 있는데? 망타? 망타 느낌 나쁘지 않거든요 한 번에 지나가야 안 맞겠는데 오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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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잠깐 고민했다 잠깐 고민했다 저 친구 쓰나 써야하나 한번 보자 어쩌다 맞으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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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려 둘 셋 아이고 아 우와 골이 장난 아니다 발로도 차네 오 한 번 아 아 아 오 미친 잠깐 잠깐 일어나 고기 먹어야 돼 와 씨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이건 또 뭐냐 아 발로 차는 아우 씨 이게요 다크 소울은 막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뒤돌면 아 난 이게 다크 소울처럼 이렇게 뒤돌기가 잘 안 되던데 되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고정을 시점을 고정해 놓고 팩 돌아간 그런게 때리기 편한데 이게 은근히 안 돼요 내가 좀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뭔가 닭소에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느낌은 잘 안 나는 거 같아요 아 그래도 이거 좀 해볼만 했어 한 번 꺾었잖아 한 번 살짝 살짝 꺾었잖아 흠집 살짝 냈네 그래도 딜 딜 괜찮았나요 말이 안 나오네 딜이 괜찮았나요 때리느라고 딜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못 봤어 아 눌렀는데 하나 때리지 말걸 아 늦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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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질 욕심 절대 내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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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나와줄래 아 아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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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가세요.. 씰.. 씰.. 물.. 왜 내면 날리니.. 아 미쳤다 아 죽었다 와 나 이거 못싸우겠어 그 전기 녀석처럼 못싸우겠어 이 앞에 있는 전기 침문은 패턴이 좀 빨라서 좀 뻔히 보이기도 하고 할만했는데 살짝 무겁지만 이거 쓸만하네 날 자체가 쓸만해 길이도 그렇고 대검으로 싸우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보통 이거 소울로 쓰는 사람들 대검 좋아하는데 대검 쓰는 사람들 지옥이겠는데 나오는 보스마다 딜은 좋아도 때리기 어렵겠다 근데 대신에 그 페린같은건 좋겠지 월신 느린 대신 아 아 쉽지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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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와 미치겠다 못 싸우겠어 이거 너무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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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한번 써봅시다 전기 하염은 별로 하염은 2페이지때 나올 것 같고 전기 바르는 거 있지 않았나 아까? 얻은 아이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아까 있지 않았나? 없네?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전기 어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히블 충전은 됐고 리전 충전은 이걸로 써야 되나? 리전 다 쓰면? 테르밋 폭탄 추척할 수 있는 뾰족한 파이프 이건 다 투청물이군요 그냥 가야겠네요 전격 연마재가 있다고요? 어디 썼어요? 어디? 아이고 어디 어디? 그래 아까 죽은 것 같았는데 아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 들어가서 써야 되겠지? 들어가 쓸게요 근데 이게 칼을 갈아야 생기는 거라 들어가자마자 칼 갈아야 되겠네 근데 이게 풀에서도 되나? 전기가 통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전기가 약점이라긴 했는데 아까 근데 그 불쏘시개 친구는 이거 안 통했는데 전기 인형한테만 통한다 그러긴 했지만 저건 인형이 아니긴 한데 아 아 그랬으면 된나요? 으 으 적도 없어 보이는데? 아아! 적도 없어 보이는데? 아이구 아니네? 효과가 좀 들어가네? 아아! 내려찍는거 내려찍는거 아아! 피 차는거 두템이네 진짜 이거 나도 피가 차긴 하지만 쟤도 피 차는거 못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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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보스 네번째 보스 네번째 보스 네번째 보스 네번째 보스 데미지가 살짝 들어가는데 이게 맞나 싶네 왜냐면은 저 친구 나 때리면 피 다 차가지고 아이템이 아까워죽겠어요 내가 깎아 놓은거 깎아 놓은거 저 친구가 보스 보스 어렵네 지금 먼저 하신 분들은 어디에 가 계시나? 이거 네번째 금방 깨셨을라나? 뭐 아직도 막 여기있고 그러지도 않을거 아니야 그래 이거 두시간 본다 가자 깰 수 있겠지 아우 왜이렇게 한발짝씩 늦게 때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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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대만 때리고 빠지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아우 아 자세를 취하자니 자세를 취하면 땡지 말아요 피하네 은비 아 아 아 아 왜 도망을 왜 안 굴러 아이씨 느려 죽겠네 무거워가지고 움직임 왜이렇게 둔해 아 아 아 아 아 아 침착해 침착해 아 아 아 아 아 글로티브 안돼 옆으로 비켜야지 아 어떡하냐 이거 망했는데 이건 페이링을 해도 죽는다 아 그쵸 아직 2페이지도 안넘어갔어요 아직 반피도 못줄인거는 2페이지도 못 넘어왔기 때문에 아 한 대 디톤스 떼려알리니까 겁먹어가지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대검은 그냥 대검 자체로 무거움 뜨겠죠 애초에 대검은 어떻게 쓰나 몰라 내가 로아에서도 보석화랑 슬레이어를 안하는데 도대체 솔직히 그런 큰 검 사용하고도 게임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럴거야 아 시작부터 아 너무한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 아 아 나 미치겠네 아 에 아 아, 안대만 치려고 아니, 어쩜 타이밍이 이래 뭔가 구황하는 아 아아악 치겠네 이거 약간 망치내려 찍는 거 외에는 딜을 못 넣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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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아 아 아 페링으로 깨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되네 페링만 잘 맞추면 깰 거 같은데 뭔가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만 해도 피 유지 될 거 같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포션도 있으니 아 쉽지 않네 조력자 한번 불러보라구요 조력자를 부르면은 아마 피가 반쯤은 깎이겠죠 아마 피가 반 정도는 금방 깎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야 근데 조력자가 제대로 별해줘 봐 아니야 그런 거 쓰지 않고 이겨야지 벌써부터 벌써 그런 거 쓰면 안 돼 아우 벌이 뭔데 아직 금방 타이밍도 못 정했네요 아직 금방 타이밍도 못 정했네요 아직 금방 타이밍도 못 정했네요 아 뭐야 옆으로 휘두르고 한 대 때리는 것도 있어? 아 뭐야 처음 보는 소통인데 처음 보는 소통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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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포리 아 나 이거 저거 때릴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인데 오 뭐야 빨간색이 두 번 연속으로 나와 아 아 발로 채웠어 아구 포션 다 썼는데 나되면 안 되는데 아 매치겠네 욕심부림 더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욕심부리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한 대를 때리지도 못해 네 밤새웠습니다 어우 너무 어렵다 아니 이거 사거리가 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거리는 똑같아 그 거미랑 사거리는 똑같아요 상술처럼 쓸 수가 없어 무기가 데미지만 좀 높아졌지 아니 잡는 위치가 이러니까 그냥 일반 검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속도면은 진짜 이런 속도면은 그냥 이게 나아 똑같이 조금무거움으로 갈 거면 이게 나아 아이고 이게 나아 아이고 이게 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딜이 높거든요 딜이 조금 더 높아서 한두 대씩 치는 거면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부가 설명을 다 보긴 해야 되지만 이걸로도 다시 싸워보자 옷을 한번 더 갈아입어야 되나 옷을 한번 더 갈아입어야 되나 아까 옷 갈아입고다니까 바로 깼는데 이 정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헤이밍 수트 한번 더 갈아입어 와나 푹고 와나 푹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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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려지는 곳까지 세 번 세 번 오른쪽 한 번 세 번 아우 피하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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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찍는 거? 오우 잠시만 한 번 더? 아 스테미너 미친 스테미너 스테미너 너무 늦게 차 미친 제가 가까이 오기 전까지 가지 말아요 가까이 와서 한 대 막으면 이걸 찍고 발길지 아 아 이건 때리는 뻔하잖아 와 이거 와 스치면 죽는데 어떡하지 이걸로 어떻게 저 게이지를 치를 수 있을까 아 아 뒤에 벽이 있어 뒤로 못 가 제가 봤을 때는 사거리는 저게 다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아 나노딜은 좀 아닌데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이건 좀 아닌데 아 찌르기 높은 게 표시가 이렇게 뜬다고 짧지만 이거 해볼까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네 화염이라서 화염 데미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찌르기 가 아 찌르기 특화가 이것뿐이라 45 엄청 약하네 이거 한번 써볼까 이것도 조금 무겁네 장착 해제 아 장착 해제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건 빼면 안 돼 조금 무겁 전체적으로 아니 40밖에 안 되는데 무겁다 그러면 아 아 아니 장착 해제를 저거를 했는데 왜 이게 장착 해제가 안 되고 저게 장착 해제가 되지 아 이게 무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그냥 이 칼로 써봅시다 아 이 칼 진짜 완전 그냥 일반 생칼인데 아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가려나 이거 그냥 고기 먹고 이빨 쑤시는 용도로 밖에 안 쓰일 것 같은데 근데 무게 스탯스 안 찍어서 그래요 원래 신경 안 쓰고 있었어가지고 무게 스탯스 안 찍어서 그래요 원래 신경 안 쓰고 있었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이거 자꾸 같은 패턴이에요 다 아 이거 자꾸 같은 패턴이에요 아 이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 아 이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 이리와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오 쒸 잠깐만 characteristics 아 저거 타이밍 너무 짧아 아 다 써버렸다 이구나 저구나 아 찼는데 접어먹으려고 저거 한건데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아 빡치네 그나마 그나마 이게 좀 쉬워하다 딜은 진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지만 뭐 한번 찌를 때 1 줄어드는거면 천번 찌르면 천 줄어드는거 해보죠 그나마 빨라서 뭔가 패링하는 것도 그렇고 알만하네 봉석이 빠르니까 패링도 금방 되는 편이네 막는게 그나마 나머지들보다는 단조를 맞지 아씨 늦었다 아 왜 안돼 아씨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으려고 했는데.. 아! 찼어 하나 찼어 일어나! 그나마 하나 찼다 빨리 찼면 돼 벌써 다 써가지고.. 아.. 발차기 없네 원투가 통하지 않는 게임 전체도 월퉁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아깝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렵네 아 너무 난이도가 확 달라지는데? 세 번째 난이도 차이가 큰데? 헤링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냐고요? 포기 안 하면은 가까이 붙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팔이 길어서 저 친구가 제 기준으로는 닭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 게임이 마냥 도망가게.. 멀리서.. 야비하게 싸우라고 만든 게임이 아니라서 붙여서 싸우는 게 바나마.. 지금처럼 이렇게 싸우면 보이겠다 근데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라 피가 차요 중요한 건 때린다고 뭐.. 이게 아니라 피가 차서 때린 만큼 준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피가 차는 애랑 등장하다 오.. 이거 내리띡잖아 바보야 음.. ächlich.. 다시 당신로 다시 당신로 다.. 지구를 바로 지구를 계속 당신로 배달 변경 도망가 어 뭐야 내리찍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만드는거야 나 스태미너 치러가 오케잇 한번 터뜨렸다 드디어 드디어 한번 터뜨렸다 드디어 한번 터뜨렸다 네 한번 터뜨려 나위되네 어 뭐야 어디가니 ? 오 2페이지다 와..저..아이 이게..이게 뭐죠? 아니 이게 뭐죠? 아니 이게 뭐죠? 이게 뭐야 바닥이 뭐야 이거 패턴 똑같은가 보다 어휴 어허허허허허 다 한 번 뿜어지고 어허 이게 가까이 이탈 이제부터 멀어지면 안되겠네 와 미치겠네 멀리있으면 아 진짜 2페이지 죄송합니다 아 많이갔다 많이갔어 이정도면 많이갔어 보니까 멀리있으면 저 불 뿜는 기술을 계속 쓸거에요 이제 근데 저거 계속 쓸거야 그나마 이게 싸울만하네 이걸로 깨봅시다 오래걸리긴해도 앙! 이거 한번 그냥 달려가도 되겠다 위로 안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 터진게 진짜 처음이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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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가 너무 부족해 미치겠다 체력에 비해서 스테미너가 너무 작아 아 벌써 이만큼이면 누군은 아까만큼 결관 안나오네 아 아 이건 죽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찌르기 칼 이거 아 좀 강화시키고 올까 찌르기 칼 강화시키고 올까 칼을 여기서 찌르기 칼 강화를 할까 아 무기 무기 여러개에 분산 투자하는거 좀 손해일거 같은데 무기 분산 투자해도 되나 아 아니 이게 무기가 부추해 이 소울로만 올릴 수 있는거면 그냥 분산 투자해도 되는데 계속 잡으면 되니까 아이템은 왠지 한정적일까봐 막 같이 올리는 아이템 재료는 되게 개수가 한정적일까봐 막 함부로 못 올리겠어요 아 c 거리가 안다 거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욕하고 싶은데 욕을 못하겠어 아 욕이 막 올라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진 가야겠네 그냥 걸어가야 되겠다 이거 위로 가는거 불편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야 저렇게 화를 내면서 왜 저 게임을 하는 거지 이 게임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 성취감 이 게임은 성취감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성취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하는 거예요 승부욕과 성취감 그게 없다면 이 게임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한 대 더 찔렀다 욕심냈다 욕심내 버렸다 욕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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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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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않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1차이네. 아무리 못해도 이것보단 잘나오겠지? 아까 그것보단 잘나올거야. 아무리...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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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사고리 너무 뒤로 가면 사고리를 못기겠네 너무 뒤로 가면 사고리를 못기겠어요 붙어서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렵네 좀 더 정확한 헤링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보스야 피지컬 안좋으면 못기겠어 야 이거 몇시간째 하고 있는거지? 아직 1시간? 2시간은 했나? 2시간 넘었나? 아직 2시간은 안된 것 같은데 진짜 공속이 빠른건요 제가 봤을때는 스테미너가 좋아야될 것 같은데요 아! 아! 잘못 눌렀다 하나라도 뭐 소중히 여겨하는 이 판께 들어가기 전에 이걸 써버리다니 신 아 막았는데 2시간 1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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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2시간 아! 뭐야 아! 아! 아 뭐 아니 뭔 아 능 아 눌러도 이게 안 돼 죽지 말까 그냥 안 붙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죽자 다시 해야 되겠다 포션도 애초에 하나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나는 내려 찍는 것 보다 댕글병도 도는 게 짜증나요 도는 거 맞기가 어렵네 그냥 주먹질만 하는 거면 오히려 그게 더 편했을지도 다른 분들 몇 시간 만에 깼는지 궁금하네 아직 두 시간은 안 됐다니까 할만해 아직 두 시간은 안 됐어 우스 한 두 시간은 기본이지 한 바퀴도 움직이네 거즈가 아니 어쩜 패턴이 이렇게 한결같아야 게임이지 좀 빨랐다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네 아 얘는 좀 느리니까 뒤를 공략을 해봐? 생각을 안 해봐요 붙어서 싸울 때 쥐를 막 쥐를 공략 붙어서 싸울 때 쥐를 막 쥐를 공략 아 잠깐만 한번 때려보자 아 발로 차였어 이 거즈같은 와 저거 타이밍 진짜 짧네 정말 탱뿐 찬송 하언바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고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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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고기하지마 라윈 아 미치기네 큰일 났다 아 무채발 아 무슨 아 아 아 소리 지르고 집단 치를 수 없다 맞아요 헤이링 싸움이긴 해요 근데 얘는 아니 얘는 그게 안 된다 뒤통수에 가더라도 그게 안 되네요 로보트라서 그런가 아닌데 아까 인형이랑 여기 나오는 애들 다 로보트잖아 이렇게 나오는 애들 다 로보트인데 뒤로 가서 원래 뜨지 않았던가 보스도 얘는 뒤에 아니 내가 뒤를 못 잡은건가 이거 뒤쪽으로 갔는데 때리는 타이밍에 안 뜨는데 그렇지 아 그냥 무작정 돌긴 안되는거 확인 아 아 아 두개 먹었어 아 진짜 아 두개 먹었어 지금 아까오라 아 아 너무 연타해가지고 죽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저렇게 쓰겠고? 다음에 나온다 아우씨 일어날 때 타이밍에 맞춰서 땡앤도 진짜 극퍼맛이네 아 끝났어 아 아 타이밍이 뭐야 내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같네요 자 오케이 배고픈데 아침을 안 먹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 배고픈데요 나는 왜 이렇게 못 게임했지? 어떻게 게임했지 다들? 반피도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처음 딱 처음 반피를 못 가는데 지금? 아아 아 아씨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짧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넘어갈 땐 피도 좀 있어야 돼. 정우야 바닥 전체에다 뿌리는 거라. 아깝다. 진짜 진짜 다시 한다. 이거. 내가 지금 재료가 있던가요? 손잡이도 좀 한번 올려볼까? 데미지. 날 재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손잡이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되게 느린 것 같아. I know my way around the weapon. 월석은 많네? I know my way around the weapon. I know my way around the weapon. 음. 없네. 그러면. 뭐 월석은 많으니까. 아. 230. 230? 230. 금방 구해. I'll use my power dump. 아. 여기가 아니지. 조금만 파미하고 갑시다. 방화 두번 안 닫히고. 월석. 월석. 월석 11개나 있으니까. 아. 아니요. 스테미너까지 올리기에는. 그. 한참 모아야 돼요. 한 2,000 얼마 모아야 되지 않나? 2,000. 2,000 얼마 모아야 될 텐데. 2,000원은 모아야 됐군요. 그럼 대략 약 3,000 정도 모아야 되는데. 이건 좀 애매하지 않나 해서. 이 게임에. 이거에. 이 칼의 장점이자 단점. 장점이자 단점은 아니고. 장점은. 빠르다. 벽에 부딪치지 않는다. 주변 구조물에 방해받지 않는 칼이라서. 이건 좀 좋아. 어. 그리고. 주변 구조물에 방해를 받았다. 음. 방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방해받았네. 방해. 아 왜 자꾸 애일을 두구니? 아니지. 더 모아야지. 아. 예. 1,000원에 도전해 주. 432 탈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겠어 이거 칼날 이걸 업글하고 오래 쓰면 되잖아 그러면은 방화한게 아깝진 않을거야 지금 어차피 손잡이는 강화를 못하니까 아 그러네 손잡이를 바꾸고 어차피 칼날을 올리는거니까 손잡이는 바꾸면 되는건가 이런 류의 칼이 또 나온다면 아까워 할 순 있겠는데 아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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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야되려나 내가 피지컬이 확실히 별로 안좋은가봐 뭔가 깰것같은 친구인데도 안 깨지고 네번째 부스부터 이러면 도대체 언제 깨나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1,080? 1,080 매매한데 어 아마 얘네들 얘네들 까지 잡아야지 아이고 별의 조각이 넘쳐 흐르네 조력자랑 같이 싸우라고 조력자랑 같이 싸우라고 별의 조각 많이 줘 우력자를 쓸까? 아냐 쓰지 말자 조바조바 조발나올줄 알았어 조바조바 조바조바 어 이쪽으로 떨어져도 피가 깎이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 서머너는 왜? 아니요 아니요 아직이요 진짜 피 절반까지는 깨봤는데 절반 이상으로 안 넘어가네요 절반도 아니지 절반 이상으로 안 넘어가네요 절반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 이상으로 안 빠지네요 그래도 2페이지 2번 봤어요 저쪽으로 안 넘어가네요 니가 좀 더 넘어가네요 쟤 뭐봐 더 할까 어 초승달 월석이란게 필요한데 너 칼 오래 쓰면 되지 아까워하지 말자 아까워하지 말자 아직 2시간 안 됐나요? 아 밥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 1시간 반 했어요? 저런.. 얼마는 올랐을려나? 130? 136이네? 좀 해갈만 할지도 136이면 해볼만 할지도 아 1022 좀 아깝긴 한데 해보자 136이네?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것만큼 성취감 높은 게임 없다니까요 당장 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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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찍는 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이제는 rezed 아아 그 또 차지 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스테미언 터지면 안 되는데 내가 관리 못했다가 빌렀다 큰일났다 지금부터 뭐해야 hijo 아ńC 관리를 못했네 바르게 네 준비 예 그니까요 퍼펙트가 아니면은 퍼펙트 가드가 아니면은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 에이씨 개어렵네 진짜 아 3킬로만큼만 만들어 달란 말이야 진짜 퍼펙트 해지라고요 이거 이거 식불래요 이거 하고싶어하는 사람들 이거 식불래 경험해봐야 그런 소리가 안나오지 10모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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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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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스가 나오는 게임 그거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마코스가 지워나는 게 좀 넘나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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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벌써나왔다는.. 나온거면.. 스몰게임치고 너무 빠른데.. 3킬로도 그만큼 많이 한다.. 개니치로 해서 다들 2-3일을 그렇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막보겠지? 그럴거같아.. 소울게임 잘하는 분들이 막보.. 막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갔다는거 아니야? 아이씨..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너무.. 너무 잘못했다.. 처음 시작부터.. 처음 시작부터 잘못했어.. 아저씨.. 집사는 얼마나 강하길래.. 이 길 건넜을까요? 나도 궁금하네요.. 이 안에 집사가 있는건지.. 아니면.. 설마 저.. 저.. 땅총으로봇이.. 집사일리는 없고.. 하.. 저렇게 강력한 집사라면 좋긴 하겠네.. 지나가는 로봇한테서는 지켜줄 수 있겠어.. 호위미 무사로 써도 될.. 될.. 될만한.. 아니 근데 조력자를.. 좀.. 끝나고 쓰는게.. 맞다고 보는데.. 좀.. 더 가서 쓰는게 맞다고 보는데.. 부터가 아니라.. 없애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가.. 더 전혀 없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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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보자. 투수쿤. 나의 빛이 되어줘. 투수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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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근데 얘 범위 딜이라 얘네네. 어우. 잠깐만. 적응이 안돼. 아우. 도망갈까. 도망갈까. 어우. 그래도. 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2페이지부터는 내가 싸워야겠네. 도망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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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게. 내가 봤을 때 이거. 여기서 나온 조력자는요. 2페이지를 절대 나랑 같이 못가. 진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 뿜잖아요. 불 뿜는 과정을 다 맞아버리니까 얘는. 2페이지는 나랑 절대같이 못가고 아니 근데 조력자한테 맡기기에는 그 딜이 너무 악 이게 어차피 범위 딜로 공격하면은 맞는 터라 잘못했을때 어쨌든 맞는거라 맡긴다고 말하기도 애매해 힘내자 할수있다 어그로좀 니가 가져가봐라 아우씨 아우씨 아아 으음 으음 아.. 초바에 너무 잘못사웠어 와 이거 칠린 아니에요 절대 막 한 15시간에도 절대 이거 끝낸 사람 절대 안 나와 진짜 빨라야 한 이틀 이틀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결국엔 어떤 사람들은 카멘 하느라 며칠을 이러고 있는데 다시 해보자 이거 좀 어그로를 분산시켜야 돼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은 꼬막기 일수라서 안되겠다 아 어쨌든 넌 나한테 못 봐 어 저거 좀 아프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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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아 뭐야 내려 찍는건줄 알았네 너무 빨리 눌렀다 아 타이밍 아 아니 이걸 눈앞에서도 쓴단말이야 아 아 아 와 이거 거리 생각보다 가깝다 아 상태 이상 풀어야 되죠 안맞는게 최선인데 너무 늦게 들어갔어 이래서 멀어지면 안돼요 멀어지면 바로 저런거 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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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 빨리 죽겠는데? 아 토트린 타이밍 있었는데 괜히 도망갔네 아 아 아 아 아 두개 먹었어 와 두개 먹었어 미쳤다 진짜 너무 급박하게 클릭해 아주 아 아 아 물약 고개를 하나 있었어도 방금 최고 기록 찍었을 같은데 한 번씩만 클릭하자 아 별의 조각 여기서 다 쓰면 안 되는데 위에 가서 더 싸워야 되는데 아 씨 또 왜 보다 아 어떤 컨트롤이 음..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어? 뭐야? 어? 나 방금 별조각 안썼어? 아 그래요? 아.. 줄까? 그냥 들어와버렸네 난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거.. 이것도.. QA팀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신들은 도대체 도대체 소울율을 얼마나 한 사람들인겁니까? 진짜 얼마나 소울을 많이 했길래 이런걸 쉽게 깨는 곳이야 얼마나 소울을 많이 했길래 이런걸 쉽게 깨는 곳이야 아.. 야.. 뭐.. 거리를 좀.. 둬야 돼 괜찮아 그래 아.. 어.. 잠시만 저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아우, 겨울이 전투가 없을더라구요 어, 겨울이 던지는 거 같지 않나? 아우, 겨울이 던지는 거 같다 아우, 겨울이 던지는 거 같다 아우, 겨울이 던지는 거 같다 도룩들이 쓰면 이 빌즈는 그래도 금방 넘어가네. 도룩들이 쓰면 이 빌즈는 그래도 금방 넘어가네. 기름 밟고 넘어가네. 자기가 자기 기름 밟고. 아 미친. 이게 무슨. 아 진짜 미치겠네. 이래시피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아니 아까보다. 아까보다 더 악랄한 거 아니야? 왜 이래? 아 진짜 아까보다 패턴. 악랄하다 진짜. 이제 패턴이 몇 가지나 있니? 그럴 거 같았어요. 느낌이 있었는데 난 처음에. 터지는 거 말고 그냥. 불구덩이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터지네. 불을 맞추면. 불구덩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잠시 카메라를 끄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카메라를 끄고 싶어서. 이제 카메라를 끄고 싶어서. 집중 안 될 땐 꺼야돼. 어쩔 수 없어. 진짜. 이번엔 꼭 잡는다. 조력자 오른쪽. 나 왼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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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독자랑 방향을 다르게 해서 싸워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썼어 쿠셔드 너무 많이 썼어 치즈 차단 뭐야 이 페이 저기 안맞은지 아버지 넘어가야지 아 돈을 벗지면 그만해 이 미친놈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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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맞을만한 거리 없는데 왜 맞을거야 이거 역겨운 로봇새끼 아 타이밍 아 망했네 아 진짜 개울반 타이밍 열 받았어 열이 받아서 막 터질 것 같아요 얼굴이 뭐 먹으면 잘 것 같아요 식군쯤올듯 바로 다섯판내로 못 끝내면 자고 일어나서 하는 걸로 합시다 진짜 카멘 하시는 분들이랑 이게 뭔 차이야 카멘보단 쉽겠지만 이게 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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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아 그 타이밍 진짜 아 진짜 타이밍 너무 하지 않아요? 때리고 있을 때 나타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가라 조력자 아 뭐야 걸렸는데 아 아니 이건 아 이런 문같은 아 이거 죽어 이거 와 저 사골이 돼서 어떻게 저걸 썩냐 와 진짜 진짜 아 하나 오네 제발 세키로 같은 게임 아이고 아 A좀 그만 눌러라 와 방금 건 진짜 좀 너무했어 물을 이제 딱 그 사거리였나봐 불을 쏠 수 있는 사거리였나봐요 와 소름 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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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여기서 조력자 사용하는 거 솔직히 좀 아깝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얼마 못 때리고 죽잖아 저러면 아 진짜 딱 2페이지 넘어갈 피만 좀 저다시금 죽어버리네 와 저거로도 부인하네 아 이런 와 진짜 이런 오른쪽 발 부셔버리고 싶네 아 저거리에서 차라리 멀리 있는게 저건 피하기 쉬운데 아 근데 별의 조각이 너무 아까운데 솔직히 한 5번 안에 끝내고 싶은데 이 소울 게임의 권위자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스트리밍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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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к 아 아 아 아 아..어떻게 들어가지? 여기는 근데 그게 돼 다른데는 뭐해요 나 범위 막았는데 왜 죽어 라는 말이 안 막았으니까 죽은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야 막았는데 왜 죽어 그러면 막았는데 퍼펙트가 아니라서 피가 깎여서 죽은 거예요 이게 돼 어쨌든 막긴 막았거든 막은 건 막거든 근데 피가 깎이는 게 문제라 데미지가 다는 거가 문제라서요 빡세네 진짜 마지막으로 써보자 노력자야 제발 나 잠 좀 재워줘 제발 너랑 나랑 다른데 물 줘 너랑 나랑 다른데 잘 확인해봐 잘 확인해 봐 너무 잘 확인해 봐 잘 확인해 봐 이제 길거리가 바로 아 너무 빨리 죽였어 아 이게 바르치어? 아 진짜 우리는 피가 피면 피 차지도 않는데 얘는 피가 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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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둬라 아 그만둬라 아 그만둬 같은편도 몇번 쳐 싸가지없는 양심이 없잖아 아 타임 맞춰 서블라인 진짜 여기 막 웃기다고요?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뭐가 웃겨요 뭐가 웃겨 진짜 로봇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 날씨가 날씨가 구름이 많이 꼈네 너무 화를 많이 내서 목이 아파요 지금 침착하게 날씨가 좋나요 날씨가 그리 좋진 않아요 왜 껐냐구요? 집중이 안돼요 제 얼굴을 보여서 집중이 안돼요 제 얼굴을 보여서 집중이 안돼요 카메라 켜고 게임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네 카메라 켜고 게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네 대단해 λα 쉽지 않은 일이네 아 저 근육에 제일 싫어 그렇지 얘는 뒤가 없는게 많나봐 아 저거 타임 아 이거 두 번은 조금 아 피 많은데 죽어야 한다니 아쉽다 왜 이렇게 뛰어다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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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요 이만큼 있으면 안돼 가까이를 못하네 아 죽었다 이거 아 그냥 하지 말까? 밥을 못 자서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나 걸려면 이길 수 있으려나 자고 일어나면 할 수 있으려나 자고 일어나면 놀시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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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란 마음은 아잇 아아 다시 돌아가 포션 없이는 절대 못해 이걸로 포션을 으흠 으흠 어 나 여기 왜 왔어 어 아이고 씨 나 여기 왜 온거니 습관적으로 돌아가 버렸네 습관적으로 돌아가 버렸네 여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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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은 왠지 여기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으흠 다른데 있었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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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로 넘어갈 때까지 싸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죽게 둘 순 없으니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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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와 아 진짜 와 아까보다 더 심하네 와 진짜 게임하지 말라는 건가 진짜 마지막 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나는 소울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봅니다 맛있게 놔놨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몬스터 중에 불이랑 독데미지 제일 싫어하는게 그게 제일 싫어하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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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망했어 아 왜 이렇게 나와 나왔나 불어내셨는데 으아 으아 으 으 으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발차기 아까보다는 잘 싸웠는데 아까보다는 잘 싸웠는데 무기가 별론가? 여기서는 좀 더 강화 없게 해야 되나? 아, 무기는 좋은 것 같은데 무기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내가 패딩,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아까보다는 잘 싸웠는데 아까보다는 잘 싸웠는데 아 바닥에 그만두고 제발 벌써 없어졌어 아 진짜 저번호가 되게 아 저 포턴이 많이 나왔어 저격자가 빨리 죽어 미치겠네 매세를 먹지 않았습니까 과자를 좀 먹었는데 좀만 더 하다가 가야겠어요 오늘은 그럴 수도 이제 지금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너무 잘생긴 아 아 아 아 아 아 실수하는 중 아아아아 반피를 넘어가기가 힘들다 반피를 넘어가도 오래를 못사는데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봐도 지옥이죠 생각보다 방송은 오래했지만 이 게임은 8시간 정도밖에 안었거든요 4번째 보스를 8시간 정도에 온건데 어찌 보면 빠른 걸 수도 있어 네 잘 나온 것 같긴 하네요 그냥 무난무난네요 무난무난네요 아.. 쉽지 죽고 다시 하자 때려줘 아니 8시간 게임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8시간 만에 아니 8시간 만에 4번째 보스를 하고 있는게 아니 데모 버전을 안하고 한 상태에서 이 4번째 보스를 하고 있는 거면 와.. 나 진짜 개많이 했다 이러면서 좋아하겠는데 데모 버전 한 거에서 이제 겨우 처음 보스 나왔는데 이 지경이면 앞으로 이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창피하잖아 그니까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 이 정도 되는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아.. 아.. 약간.. 너무 아팠다 아 내려찍는 것 까지 어떻게 맞물렸대 아니 심지어 아이템 쓸 때도 내가 화면도 안 멈추는 거 너무 열 받지 않아요? 진짜? 저거 가능한 킬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성장이요? 성격 나빠지게 생겼는데 성장은 무슨 아 2페이지 와버렸네 저 필요 안되는데 가서 맞아져버렸네 이거 근데 소울게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뭐 꽤 깊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 무기 데미지 못올려요 초승달 모시기 얻어서 모아야 할 수 있는 거라 파밍 해야돼요 난 레벨업 하면서 쓸 수 있는 재료가 바뀌었어요 강화 말고? 강화 말고 뭐 말하는 거예요? 칼라이 강화든 스펙 강화든 전 이것만 하고 할 수 있는지 안되겠어요 이렇게 잠이 오냐 잠이 와서 집중이 안될 아 나 이거 치는 아... 스테이맨 거짓고 아 못 때리겠네 진짜 벌써 다 써버렸다 자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올게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합시다 전 여기 이상을 아직 까겠네 아 피곤 피곤 피곤한 것보다 열 받아서 잘 수 있으려나 오늘이요 일어나고 올게요 일어나야지 오지 8시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문을 떠야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깨보도록 하죠 어 어떻게 나갔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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